자동차 자동차가 보지라르가에 모퉁이에서 섰다.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라빅은 물었다. 대모 행렬입니다. 운전사는 뒤돌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번에는 공산당이군요. 라빅은 케이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루이 13세의 궁정의 시녀로 가장하고 구석에 옹색하고 연약하게 앉아있었다. 얼굴은 분으로 짙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창백한 인상을 주었다. 관자놀이와 볼의 뼈가 유난히 두드러져 보였다. 나쁘지 않군 하고 라빅은 말했다. 1939년 7월 바로 5분 전에는 파시스트인 불의 십자군 대모 이번에는 공산당의 대모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은 위대한 17세기의 모습을 하고 있어 나쁘지 않군 케이트 상관없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라빅은 자신의 무도화를 내려다보았다.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다. 더구나 경관에게 체포당할 걱정이 없다. 다른 길로 갈까요? 케이트의 운전수가 물었다. 이제는 돌릴 수 없지 하고 라빅은 말했다. 뒤에도 차가 잔뜩 밀려있어. 대모 행렬은 그들이 서 있는 거리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리를 조용히 행진하고 있었다. 그들은 깃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아무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수많은 경관이 행렬을 감시하고 있었다. 보지라르가의 모퉁이에 다른 한 패의 경관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서 있었다. 그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케이트 해구 슈투렘의 차 속을 들여다보았으나 놀라는 기색도 없이 저쪽으로 가버렸다. 케이트는 라빅의 눈을 바라보았다. 놀라지 않아요. 알고 있거든요. 경관들은 몽포르의 댄스 파티라고 하면 다 알고 있어요. 여름철에 대행사니까요. 저택도 정원도 경관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는군. 케이트는 웃었다. 그녀는 라빅의 처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만큼 많은 보석이 파리에서 일시에 모이는 일은 드물어요. 진짜 의상의 진짜 보석. 경찰은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아요. 손님들 속에도 틀림없이 형사가 끼어 있을 거예요. 가장을 하고? 아, 그럴 거예요. 왜요? 알아두는 게 좋지. 난 로스차일드의 에메랄드라도 훔쳐볼 거 하고 있거든. 케이트는 손잡이를 돌려서 창을 내렸다. 당신은 아마도 질의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할 수 없어요. 질의하지 않을걸? 케이트? 그 반대야. 난 달리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던 참이야. 술이 많이 나올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집사장에게 적당히 눈짓을 하죠. 잘 아는 사이니까요. 보도를 울리는 대모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무렇게나 뒤섞여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지친 동물들의 무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라빅, 당신은 어느 세계에 살고 싶으세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세계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 있고 다른 미련한 녀석이 내 옷을 입고 이 파티에 나갈 테니까 말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만약 당신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세계에 태어나고 싶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라빅은 자신의 옷소매를 보았다.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의 세계야. 지금까지로는 가장 한심스럽고 가장 피비린내가 나고 가장 썩었고 가장 색채가 없고 비겁하고 지저분한 세계지. 그러나 그래도 역시 지금 세계야. 저는 싫어요. 케이트는 손이 시린 듯 손을 서로 비볐다. 그 가느다란 손목에 금란이 부드럽게 번쩍였다. 이 세계예요. 17세기요. 그렇지 않다면 그보다도 앞선 색이 어느 색이든 좋지만 다만 지금 색이 많은 질색이에요.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두 달 전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창을 완전히 내렸다. 정말 덥군요. 게다가 습하고요. 대모대는 아직 있나요? 끝나는군. 저기 마지막 패들이 오고 있어. 총소리가 들렸다. 칸브론가의 방향이다. 다음 순간 모퉁이에 대기하고 있던 경관대가 자전거에 뛰어올랐다. 한 여자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군중의 노안 목소리가 그것에 이어졌다. 사람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관대는 페달을 밟고 곤봉을 휘두르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케이트는 깜짝 놀라며 울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타이어가 터진 거야. 운전수가 뒤를 돌아보았다. 안색이 변해 있었다. 저것은... 가자고 하고 라빅은 운전수의 말을 막았다. 이젠 지나갈 수 있어. 내 거리에 마치 돌풍이 지나간 후처럼 사람 하나 없었다. 자 가자고 하고 라빅은 말했다. 칸브론가의 방향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째 총소리가 일어났다. 운전수는 자동차를 몰았다. 두 사람은 정원으로 향한 테라스에 서 있었다. 어디를 보나 가장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들 사이 짙은 저녁 어둠 속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다. 등피 속에 촛불이 하늘하늘 따스한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정자에서는 작은 악단이 미뉴웨트를 연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와토의 그림 같았다. 아름답죠? 하고 케이트가 물었다. 그렇군. 정말? 정말이야 케이트. 적어도 멀리서 바라보면 말이야. 오세요. 정원을 걸어봐요. 아름드리 고목 밑에는 마치 꿈같은 정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수많은 촛불에 아련한 불빛이 금실 은실의 금난에 값지고 해묵어서 퇴색한 푸른빛 장미빛 바다와 같은 초록빛 빌로드에 반짝반짝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긴 가발과 화장을 한 드러낸 어깨 위에 부드러운 빛을 던지고 있다. 그 주위에 바이올린의 상냥한 선율이 희롱하고 있다. 사람들이 짝을 지어 혹은 작은 무리를 지어 점잖은 걸음걸이로 여기저기 천천히 거닐고 있다. 장검의 손잡이가 번쩍이고 샘물은 살랑이고 잘라준 해양목 숲에 어울리게 어두운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하인들까지도 의상을 입고 있다는 것을 라빅은 알았다. 이 지경이라면 형사도 가장을 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몰리에르나 라신에게 붙잡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 아니면 기분 전환을 위해 궁정의 난장이에게라도 좋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미지근하고 커다란 빗방울이 하나 손에 떨어졌다. 붉은 하늘이 어두워져 있었다. 비가 오겠는데 케이트 무슨 비가 오려고요? 틀림없어. 자, 빨리 와요.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테라스로 급히 데리고 왔다. 그들이 테라스에 다키가 부섭게 비는 억수로 퍼붓기 시작했다. 빗물은 폭포처럼 내리 퍼붓고 촛불은 등피 속에서 꺼져버리고 테이블의 장식은 얼마 가지 않아 태색한 누더기처럼 힘없이 축 늘어지고 야단법석이 일어났다. 공작부인과 백작부인 그리고 시녀들은 급란의 의상을 높이 치켜들고 테라스로 뛰어들었다. 공작과 가카와 원수님들도 가발을 적시지 않으려고 마치 형형색색의 놀란 수탁들처럼 뒤섞여서 서로 밀치고 있었다. 비는 가발과 깃과 드러낸 어깨를 흘러들어와서 분과 루즈를 씻어내렸다. 번개뿔에 창백한 성광은 실체가 없는 빛의 홍수를 정원에 범람시키고 이어서 우레소리가 요란스레 울려퍼졌다. 케이트는 라빅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테라스의 차양 밑에 꼼짝도 않고 서있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고 그녀는 힘없이 말하였다. 여러 번 여기에 왔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어느 해에도 없었어요. 에메랄드를 훔치기에는 절호의 찬스군. 정말 그렇군요. 레인코트를 입고 우산을 든 하인들이 정원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 그들의 비단덧신이 레인코트 밑으로 빠져나와 있는 것이 기묘하게 보였다. 그들은 흠뻑 젖은 채 남아있던 마지막 시녀들을 테라스로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다시 떨어뜨린 숄이나 물건들을 찾아다녔다. 어느 하인은 황금빛 신발을 한짝 들고 왔다. 우아한 신발 이었다. 그는 그것을 커다란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 들고 왔다. 비는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 위에 마구 쏟아졌다. 번개가 마치 하늘이 수정북체로 알지도 못하는 기상신호를 두드리듯이 쳐놓은 차양우위를 요란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요 하고 케이트가 말했다. 방의 수는 손님의 수에 비하면 적었다. 아무도 날씨가 나빠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방 안에는 대낮의 무더위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훈김으로 더욱 후덥지근했다. 자리를 넓게 차지하는 부인들의 의상은 짓눌려서 쭈글쭈글 해졌으며 비단 옷자락은 팔에 밟혀 찢어져 있었다.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다. 라빅은 케이트와 입구 쪽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서 따들인 머리를 흠뻑 적신 오동통한 몽테스탕 후작 부인이 숨을 핥다기고 있었다. 털 구멍이 크게 나있는 부인의 목덜미에는 배 모양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런 꼴을 하고 있으니 마치 카니발에서 흠뻑 비를 맞은 채소 장수 마누라 같았다. 라빅은 그 사나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콜베르로 분장한 에무브의 블랑셰였다. 옆모습이 그레이 하운드 같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두 부인이 블랑셰 앞에 서있었다. 그 옆에는 온통 보석 투성이에 모자를 쓴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통통하게 살잛진 유태인 남작이 서서 그녀들의 어깨를 사뭇 기분 좋은 듯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시동으로 분장한 남아메리카 사람 두 서명이 어이없다는 듯이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에 라발레에르로 분장한 벨랭 백작 부인이 하늘에서 추방당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수많은 루비를 달고 서있었다. 라빅은 2년 전에 뒤랑의 진찰로 부인의 난소를 절제한 일을 생각해냈다. 이들은 모두가 뒤랑의 단골 손님일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두어걸음 떨어진 곳에 젊고 돈이 굉장히 많은 낭플라르 남작 부인이 있는 것을 알았다. 부인은 영국 사람과 결혼했지만 이미 자궁을 갖고 있지 않다. 라빅이 잘라낸 것이다. 뒤랑의 우진이었다. 오만프랑의 수술비 뒤랑의 여비서가 그에게 살짝 가르쳐주었던 것이다. 라빅은 200프랑을 받았다. 이래하여 부인은 생명을 십년은 줄였고 아이 낳는 능력을 잃은 것이다. 비냄새 향수와 피부와 젖은 머리카락 냄새가 뒤섞인 죽은 듯이 갠 답답한 무더위 비에 씻긴 얼굴은 가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하지 않은 때보다도 더 드러나 보였다. 라빅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주위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았다. 재치와 해의적인 총명도 엿보였다. 그러나 단련되어 있는 그의 눈에는 그러한 것과 동시에 아주 미미한 병의 징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겉모습이 아무리 완전하게 보여도 그것으로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다. 그는 어느 일정한 상류사에는 위대한 세기이든 그렇지 않은 세기이든 모든 세기를 통하여 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열병이나 붕괴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징후를 알아볼 수도 있었다. 미적지근한 난혼 위약한 자들의 관영 힘이 없는 스포츠 분별 없는 재치 위트를 위한 위트 그리고 아이러니 하찮은 모험 인색한 탐욕 세련된 숙명론 허탈한 무목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피곤한 피 세계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구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할 것인가 그는 케이트를 건너다 보았다. 마시기는 틀렸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하인들이 도무지 뚫고 다닐 수가 있어야죠. 상관없어. 두 사람은 차츰 다음 방으로 밀려갔다. 벽하에 테이블이 있고 샴페인이 놓여있었다. 서둘러 준비한 것이다. 몇 군데 상들리에 가 켜져 있었다. 그 부드러운 불빛 속으로 번개뿔이 들어와 일순간 사람들의 얼굴을 창백하고 유령과 같은 찰나의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어서 우레가 울려 퍼져서 말소리를 지우고 사방을 지배하고 위협했다. 이었고 다시 부드러운 불빛이 되돌아오고 동시에 생명과 숨 막힐 듯한 무더위가 되돌아왔다. 라빅은 샴페인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가리켰다. 뭘 좀 갖다 드릴까? 싫어요. 너무 더워요. 케이트는 그를 쳐다보았다. 글쎄 이게 저의 잔치로군요. 아마 곧 그칠 거야. 그치지 않을 거예요. 설령 그친다 해도 이젠 틀렸어요. 제 기분 아시겠죠? 이제 그만 가요. 찬성이야. 나도 가고 싶어. 이건 마치 프랑스 혁명 직전 같군. 상큘러트가 언제 뛰어들일지도 모르겠어. 두 사람이 입구까지 빠져나오는 데는 한참 걸렸다. 거기까지 나왔을 때 케이트의 옷은 입은 채로 몇 시간이나 잠을 잔 것처럼 몹시 구겨져 있었다. 밖에는 비가 폭포처럼 쫙쫙 퍼붓고 있었다. 건너편 건물은 마치 물을 잔뜩 뿌린 꽃집의 창문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자동차 소리가 다가왔다. 어디로 갈 거지? 하고 라빅은 물었다. 호텔로 돌아가겠소? 아직은 싫어요. 하지만 이런 옷으로는 아무데도 갈 수가 없겠군요. 차를 타고 좀 돌아다녀요. 그럼 그러지. 차는 파리의 방거리를 미끄러져 갔다. 비가 천장을 때리고 그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잠겨버렸다. 개선문이 억수같이 퍼붓는 빗발 속에서 희미하게 회색으로 떠올랐다가는 다시 사라졌다. 불이 켜져 있는 창이 질비한 상젤리에가 미끄러져 나갔다. 롱포항은 꽃과 시원한 향기에 가득 차 짙은 안개 속의 오색 파도 같았다. 반인 반어의 해신 트리톤과 바다에 괴물이 있는 콩코르트 광장은 바다처럼 광활하게 어렴풋이 보였다. 티볼리카가 헤엄치듯 다가온다. 그 밝은 아치형 거리는 베니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다가 르브르 박물관의 해색인 영원한 모습이 우뚝 수사나왔다. 안뜰는 끝없이 뻗어있고 창문은 모두가 불빛에 반짝이고 있다. 그리고 강변과 다리가 조용한 물결 속에 꿈처럼 일렁이고 있다. 거룻배 따뜻한 등불이 하나 켜져있는 예인선 그 불빛이 수천의 고향집을 내장하고 있는 것처럼 따사롭다. 센강 볼바르 버스 사람들 무리 소음 상점 릭상브르 궁예 철책 그 안에 있는 릴케의 시와 같은 정원 고요하고 정적한 봉파르나스의 묘지 양쪽이 서로 맞닿을 만큼 비좁은 옛 도로의 거리 집들 문득 눈앞에 펼쳐져 놀라게 하는 침묵의 광장 줄지어 들어선 수목 집들의 굽은 정면 교회 풍화한 기념비 빗속에 깜빡거리는 가로등 작은 성체처럼 지면에서 우뚝 솟아있는 공중변소 시간제로 방을 대여하는 호텔이 질비한 골목길 그러한 골목에 끼어 있는 순 로코코 양식과 바로코 양식의 옛 거리 그런 건물의 정면이 미소를 띠며 굽어보고 있다 브루스트의 소설에나 나올 듯한 어둑어둑한 대문 케이트는 구석에 앉은 채 말이 없었다 라빅은 담배를 피웠다 그는 담배불을 보았다 그러나 맛을 알 수 없었다 마치 차 안의 어둠 속에서 실체가 없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다 차츰 온갖 것이 꿈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드라이브 빗속을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가는 자동차 뒤에 남는 거리 옛날 옷을 입고 구석에서 말이 없는 여자 그 옷에 반짝반짝 불빛에 반사된다 이제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듯이 금난 위에 가만히 놓여있는 이미 죽음의 낙인이 찍힌 이 손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생각과 입 밖에는 내지 않을 까닭 없는 이별이 가득 스며있는 유령과 같은 파리에서의 유령과 같은 드라이브 라빅은 학해를 생각했다 어떻게 해치울까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는 수술을 한 붉은 키가 감도는 블론드 머리의 여자를 생각했다 지금은 이미 잊어버린 여자와 함께 지낸 로텐브르크 오프 되어 타우버에서의 비 내리던 밤을 생각했다 호텔 아이젠 호트롤 어딘지도 모르는 창문에서 흘러나오던 바이올린의 선율을 생각했다 1917년 롤랑드르의 양기비꽃이 피어있는 밭에서 내웃 속에서 전사한 롬 베르트가 떠올랐다 마치 신이 인간에게 진저리가 나서 대지를 복역하고 있는 듯 싶을 만큼 내성은 마구 요란스럽게 불을 뽑는 기관총 소리에 섞여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후툴스트에서 해병대 병사 하나가 켜던 통곡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서툴고 견딜 수 없는 향수에 가득 찬 아코디언을 생각했다 비오는 날에 로마가 떠올랐다 로앙의 질퍼난 국도 강제수용소에 바라크 지붕을 때리던 언제 그칠지 모르는 11월의 장마 해벌린 입속에 물이 개어있는 스페인 농부의 시체 죽기 직전에 축축히 젖은 클레리의 밝고 빨간 얼굴 라일락의 짙은 향기가 감도는 헤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가는 길 지난 날의 환등 지나간 모습들의 끝없는 행렬 원안과 우연이 하나가 되어 창밖에 거리처럼 미끄러져 지나간다 그는 담뱃불을 끄고 몸을 일으켰다 그만두자 지나치게 옛날을 되새기면 무심결에 무엇에 부딪히든가 절벽에서 떨어지고 만다 차는 목마르트 거리를 올라간다 피는 그쳤다 은빛 구름이 육중하게 황급히 하늘을 가로질러간다 한 조각의 달빛을 낳으려고 서두르고 있는 임신한 어머니들 케이트는 차를 세웠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모퉁이를 돌아서 두선어 골목을 올라갔다 은득 파리가 두 사람의 발밑에 전개되었다 끝없이 퍼지고 젖어서 깜빡이고 있는 파리 거리 광장 밤 구름과 달의 파리 볼바리의 꽃다발 창백하게 아련히 빛나고 있는 비탈 탑 지붕 어둠과 빛이 부딪히고 있는 파리 지평선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평원에 반짝이고 있는 불빛 명암이 자아내는 다리 생강의 먼 저쪽으로 달아나는 소나기 수없이 많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파리 밤으로부터 억지로 빼앗아서 수백만의 하수구에 세워진 윙윙거리는 생활의 거대한 벌집 지하의 그 자체가 악취위에 피어나는 불빛의 꽃 암과 뽀나리자 파리 잠깐 케이트 하고 라빅은 말했다 뭘 좀 사가지고 오겠어 그는 가까운 술집으로 들어갔다 신선한 붉은 소시지와 간 소시지의 훈훈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무도 그의 분장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꼬냑 한 병과 잔 두 개를 샀다 가게 주인은 병매가를 따고 코르크마개를 헐겁게 다시 막아주었다 케이트는 그가 물건을 사러 들어가기 전과 같은 자세로 밖에 서있었다 그녀는 17세기 의상을 걸친 채 구름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가냘프게 서있었다 수에 된게의 보스턴 태생 미국 여자가 아니라 지나간 세기가 남겨두고 간 여인처럼 자 케이트 추위와 피 그리고 지나친 정적에서 오는 혼란에는 이게 제일 좋은 이야기야 저 아래 보이는 도시를 위해서 한잔 듭시다 네 좋아요 그녀는 잔을 받아들었다 여기까지 드라이브 하길 참 잘했어요 라빅 세계 어떤 파티보다도 좋아요 그녀는 잔을 비웠다 달이 그녀의 어깨와 옷과 얼굴을 비추었다 꼬냐기로 군요 그것도 고급으로 하고 그녀는 말했다 맞았어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모든 게 정상이지 한잔 더 주세요 그리고 다시 자동차로 돌아가요 저도 옷을 갈아입을 테니까요 당신도 옷을 갈아입고 세라자드로 가요 전 감상에 젖어 한 번 실컷 놀고 나서 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더없이 멋있는 피상적인 생활 모두의 작별을 구하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철학자가 쓴 책을 읽고 유언장을 쓰고 내 처지에 맞게 살아가겠어요 라빅은 호텔 계단에서 여주인을 만났다 여주인은 그를 붙잡았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러죠 여주인은 그를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열쇠로 어떤 방의 문을 열었다 누가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죠 하고 그는 물었다 이 방에 로젠필트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난 방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요 그 사람은 나간다면서 아직 석 달 지나 방세를 치르지 않았어요 아직 물건이 남아있군요 이걸 잡으면 되지 않소 여주인은 침대 곁에 열린 채로 놓여있는 날가빠진 가방을 사뭇 멸시하듯이 발로 걷어찼다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서푸너치도 안 돼요 인조 가죽이에요 날가빠진 내의 옷이래야 저기 보이지요 단 두 벌밖에 없어요 모두 백프랑도 되지 않아요 라빅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사람이 나가겠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런 것쯤은 알아요 맞대 놓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좋다고 했죠 내일까지 집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방세도 내지 않는 손님을 이렇게 언제까지나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요 저 그림 말이에요 저것도 그 사람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거면 방세를 치르고도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보세요 그때까지 라빅은 벽은 주위에서 보지 않았다 그는 벽을 보았다 그의 앞에 있는 침대 위에 반 고우가 전성기에 그린 아를르의 풍경화가 걸려있었다 그는 한걸음 다가섰다 그림이 진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형편없는 건가요? 하고 여주인은 물었다 저 삐뚤어진 것이 나무라는군요 그리고 저걸 좀 보세요 그것은 세면대 위에 걸려있었다 고갱의 그림이었다 열대지방의 풍경을 배경으로 한 벌거벗은 남양토인 여자의 그림이었다 저 다리 좀 보세요 마치 코끼리 같은 발꿈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 얼굴은 꼭 백치 같고요 저 서있는 꼴을 보세요 그리고 저기도 한 장 있는데 그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미완성의 그림은 세잔이 그린 세잔부인의 초상화였다 저 입 삐뚤어져 있어요 뺨에는 핏기도 없고요 그 사람은 이걸로 나를 속이려 드는 거예요 당신은 내 그림을 보셨죠 그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고요 진짜고 정확해요 식당에 걸려있는 그 사슴이 있는 설경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엉터리 그림들은 마치 그 사람 자신이 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양이군요 그런 모양이군요 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은 교육받은 분이라서 이런 걸 아실 테니까요 액자에 조차 끼워져 있지 않아요 석장의 그림은 액자 없이 걸려있었다 우중충한 벽지 위에서 마치 다른 세계로 난 창문처럼 빛나고 있었다 하다못해 금태 액자에라도 끼워있다면야 그렇다면 잡아둬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꼴로야 하지만 결국은 이런 엉터리를 받아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친절을 베푼 대가가 이거예요 그림을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다른 수가 있을까요 로젠펠트는 돈을 마련해 올 겁니다 어떻게요 그녀는 재빨리 그를 쳐다봤다 안색이 변했다 이 그림들이 조금은 값어치가 있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갑이 나가는 수가 가끔 있거든요 여주인의 누런 이마살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오락오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선했다 전달치로 아무 말 않고 이 중에 한 장을 잡아도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침대 위에 저 커다란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도 안됩니다 로젠펠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꼭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올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호텔 주인이니까요 그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죠 보통 때는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 주변 때문이죠 말 주변에 소가 넘어간 거예요 우리 집 형편은 당신도 아실 거예요 그때 로젠펠트가 문간에 나타났다 말이 없고 키가 작고 침착했다 여주인이 미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자 이게 내 계산서입니다 영수증을 만들어 주실까요 여주인은 깜짝 놀라며 집회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림을 보고 다시 돈을 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거스름돈이 남아요 하고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드리지요 하지만 여긴 가진 게 없어요 금고는 밑에 있으니까요 바꿔 오겠어요 여주인은 몹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방에서 나갔다 로젠벨트는 라빅을 쳐다보았다 실례했습니다 하고 라빅은 말했다 저 늙은이에게 끌려왔어요 저 늙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요 당신 그림의 가치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거 잘 됐군요 로젠벨트는 묘한 미소를 띠며 라빅을 쳐다보았다 이런 그림을 어떻게 이런 곳에 걸어둡니까 하고 라빅은 물었다 보험에 드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림이란 건 도둑맞는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20년에 한 번쯤 미술관에서 도둑맞을 정도죠 이 호텔에 불이 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지요 로젠벨트는 어깨를 으쓱했다 만일의 위험은 할 수 없지요 보험금이 비싸서 저로서는 들 수가 없어요 라빅은 반고우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적어도 백만 프랑은 간다 로젠벨트는 그의 시선을 쫓았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보험을 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저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저는 이 그림들로 살고 있습니다 파는 것을 서둘진 않습니다 팔고 싶지 않으니까요 세잔의 그림 아래에 있는 테이블에는 알코올 풍로가 놓여있었다 그 곁에는 커피통 빵 버터 그릇 그리고 종이봉지가 서너개 놓여있었다 방은 좁고 썰렁했다 그러나 그 벽에서는 세 개의 광위가 번쩍이고 있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라빅은 말했다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로젠벨트는 말했다 모든 것을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차요금도 배표도 모두 말입니다 단지 석 달치 방세만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비자를 얻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요 오늘 밤에 모네를 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토이유의 풍경화였죠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요 하지만 결국은 어디선가 팔지 않을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달러로 팔고 싶었던 거예요 두 배는 되었을 테니까요 아메리카로 가십니까 로젠벨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여기서 떠날 때가 되었어요 라빅은 그를 쳐다보았다 죽음의 새도 떠납니다 하고 로젠벨트는 말했다 죽음의 새라뇨 죽음의 새라뇨 아 마르크스 마이어 말입니다 우리는 그를 죽음의 새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는 도망갈 시기를 냄새로 알아내거든요 마이어라니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가끔 카타콤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 머리가 벗겨지고 키가 작은 사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라하일의 그를 죽음의 새라고 불러왔습니다 재미있는 이름이군요 항상 냄새를 맡지요 그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두 달 전에 독일에서 도망쳐 나왔지요 비는 나치가 오기 석 달 전에 프라하는 놈들이 침입하기 6주일 전에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줄곧 그랬습니다 그는 냄새로 알아납니다 그 덕분에 그림을 살릴 수가 있었죠 독일에서는 이미 돈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마르크가 봉쇄된 거예요 투자한 돈이 150만 가량 있었죠 현금으로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던 차에 나치가 들이닥쳐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마이어는 현명하게 했죠 재산의 일부를 몰래 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마이어가 이번에는 아메리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는 겁니다 모네는 앞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 나머지 돈은 가지고 갈 수 있죠 아직 프랑은 봉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저쪽에 가서 팔면 더 오래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곧 고갱도 희생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 같군요 로젠펠트는 알코올 풍로를 매만졌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저 석 장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 그런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얻게 된다면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제 이 석 장 뿐입니다 한 장이 없어지면 그만큼 생명이 줄어드는 셈이죠 그는 가방 앞에 맥없이 서 있었다 비네는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무렵엔 별로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적게 들었지요 그래도 르노아르를 두 장 드가의 파스텔화를 한 장 팔았습니다 프라에서 히슬리를 한 장 그 밖에 스케치 다섯 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스케치에는 돈을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드가 것이 두 장 르노아르의 초코화가 한 장 들라크루와의 세피아화가 두 장이었죠 그곳이 아메리카였더라면 그것으로 1년은 더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보다시피 하고 그는 사뭇 절망적으로 말했다 이제는 이 유아 석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아직 넉 장이었지만요 이 비자로 적어도 2년의 생활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3년까지는 안 되지만 하지만 팔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이 한 장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로젠벨트는 여인 어깨를 으쓰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야 그렇겠죠 이것으로 전쟁 동안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오래 갈 것입니다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죽음의 새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로젠벨트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아메리카도 언제까지나 안전할 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라빅은 물었다 이젠 별로 남은 곳이 없을 텐데 그도 아직은 잘 몰라요 IT를 생각하고는 있지만 설마 흑인 공화국은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로젠벨트는 매우 진지했다 아니면 온두라스지요 남아메리카의 작은 공화국입니다 산살바로드 그리고 아마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거긴 너무 멀지 않을까요? 멀다고요? 하고 로젠벨트는 말하고 나서 슬픈듯이 미소를 지었다 어디서 말입니까? 바다 내성의 뒤흔들리는 암흑의 바다 파도소리가 기전을 울린다 그리고 기청이 찢어질 듯이 울리는 벨소리가 울부짖으며 배가 침몰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밤 물러가는 잠속으로 밀러드는 날익은 창문 여전히 울리고 있는 벨소리 전화가 온 것이다 라빅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라빅? 웬일이죠? 누구죠? 저예요 모르시겠어요? 아, 알았어 무슨 일이야? 와주세요 빨리 지금곳 무슨 일이야? 와주세요 라빅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닐까? 큰일 났어요 전 무서워요 와주세요 지금곳 도와주세요 라빅 도와주세요 전화가 툭 끊어졌다 라빅은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의 끊어진 소리가 윙윙 울리고 있었다 조항이 수화기를 놓은 것이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 어슴프레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약을 먹고 청 한잠이 아직도 약간 이맛살에 남아있다 학해다 하고 처음에는 생각했다 학해다 그러나 차차 자기 방의 창문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는 엥티르나셔널이며 프린스 드가리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야광 침이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침대에서 튀어나왔다 내가 학해와 만나던 날 밤 조항은 무슨 말을 했었지 무엇인가 위험하다고 무섭다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지 지금까지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을 많이 보아왔다 그는 얼른 가장 필요한 기구를 가방에 넣고 옷을 갈아입었다 다음 모퉁이에서 택시를 잡았다 운전사는 조그마한 레핀시어 종의 개를 데리고 있었다 개는 마치 털 목도리처럼 그의 목덜미에 매달려서 택시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렸다 라빅은 그것이 비위에 거슬렸다 개를 좌석에 내 동댕이 치고 싶었다 그러나 라빅은 파리의 택시 운전수를 잘 알고 있었다 차는 후덥지근한 7월의 밤을 덜거덕거리며 달렸다 수줍은 듯이 숨쉬는 나뭇잎들의 아련한 냄새 꽃이 피어있다 어딘가에 보리수가 있는 것이다 그림자 별을 뿌려놓은 제스민의 하늘 그 속을 반딧불의 무리에 섞인 불길하고 무서운 투구 풍뎅이처럼 비행기 한 대가 붉은 빛과 초록빛을 반짝거리며 날고 있다 회색의 거리 깃속을 울리는 공허 두 주정뱅이의 노래소리 지하실에서 켜고 있는 아코디언 그리고 갑자기 엄습하는 주저 불안 참을 수 없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초조감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 집이다 미지근한 졸고 있는 어둠 엘리베이터가 기어 내려왔다 마치 기듯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불이 켜진 벌레다 라빅은 벌써 첫 계단에 칭개참까지 올라가 있었으나 거기에서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되돌아왔다 아무리 늦더라도 역시 엘리베이터가 빠르다 이 장난감 같은 파리의 엘리베이터 덜거덕거리고 기침을 하고 천장도 벽도 없고 그저 바닥과 두서너 개의 새창살이 있을 뿐이다 전구가 하나 반은 그을은 채 음울하게 깜빡거리고 있다 또 하나의 전구는 소켓에 엉성하게 끼워져 있다 간신히 맨 위층에 닿았다 그는 문을 밀어져치고 벨을 눌렀다 조항이 문을 열었다 라빅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피는 흐르지 않았다 얼굴도 여느 때와 같다 이상이 없다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는 물었다 어디? 라비 고셨군요 어디야? 무슨 일이야?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그는 두어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다 어디야? 침실인가? 뭐가요? 침실에 누가 있나? 누가 와있나? 아니요? 왜 그러세요?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서 그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녀의 미소가 더욱 깊어갔다 라빅! 하고 그녀는 말했다 마치 얼굴에 우박을 맞은 것처럼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는 내가 질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기구가 든 가방의 무게가 갑자기 1톤이나 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의자 위에 놓았다 이런 빌어먹을 거짓말 장애 하고 그는 말했다 뭐라고요? 왜 그러세요? 빌어먹을 하고 그는 되풀이했다 거기에 걸려들다니 내가 어리석었어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얼른 그의 곁으로 왔다 왜 그러세요? 가면 안 돼요 저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요 이 거짓말 장애 치사스러운 거짓말 장애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값싸게 거짓말을 하다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그녀는 문간에서 그를 밀어넣었다 하지만 왜 방 안을 보지 않으세요? 굉장했어요 직접 보면 알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처 날쩌나를 틀림없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당신은 모를 거예요 의자가 하나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램프, 유리 조각 걸어 다닐 때는 신발을 신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다친단 말이야 내 충고는 이것뿐이야 유리 조각에 섞여서 사진이 한 장 뒹굴고 있었다 그는 구둣발로 유리 조각을 헤치고 사진을 집어들었다 자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자 이젠 내게 간섭하지 말아줘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그러고 그를 빠니 쳐다보았다 얼굴빛이 변해 있었다 라빅! 하고 그녀는 나직하고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좋아요 전 몇 번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앞으로도 거짓말을 하겠어요 당신들은 모두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녀는 사진을 옆으로 밀어놓았다 사진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떨어져서 라빅이 볼 수 있게끔 뒹굴었다 그 사진은 클로세 도르에서 조항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그 남자의 사진이 아니었다 모두들 거짓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녀는 사뭇 경멸하듯이 말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참말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도 그것을 참지 못해요 아무도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거짓말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그러고 싶지 알았어 그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아 갑자기 이상스럽게도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무엇인가 마음을 찔렀다 그는 화가 치밀었다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래요 당신에게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고는 거의 애원하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조항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전혀 거짓말이 아니에요 라빅 전 정말 무서워서 전화를 건 거예요 다행히 그 사람을 문 밖으로 내쫓고 문을 닫아 걸었어요 그 사람은 문 밖에서 고함을 치르고 문을 두들겨 댔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맨 먼저 생각한 게 그것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당신은 그렇게도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군 그 사람이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됐어 그럼 이제 만사가 잘 된 셈이군 나는 가도 괜찮겠군 그 사람은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오겠다고 소리 질렀으니까요 지금쯤 어디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취해서 돌아오면 당신하고는 달라요 술을 마실 줄 몰라요 이제 그만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만두라고 허튼 소리가 지나치군 당신 방문은 아주 든든해 두 번 다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줘 그녀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녀는 덤벼들듯이 말했다 그대로 있어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 네 번 그런데 당신은 대꾸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대답이 있구나 했더니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군요 그건 대체 어떤 뜻이죠? 바로 그대로지 바로 그대로라고요? 왜 그래요? 대체 우리가 움직였다 멈췄다 할 수 있는 자동기계란 말이에요? 하룻밤 모든 게 근사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 갑자기 그녀는 라빅의 얼굴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 하고 그는 따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걸 이용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과연 당신이로군 그게 마지막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만 끝났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당신은 알았을 거야 당신은 나와 함께 있었어 그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것은 즐거웠어 이별이었지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리고 언제까지나 두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었어야 했어 그런데 마치 당신은 장사꾼처럼 그걸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그것을 새로운 요구의 구실로 삼고 무엇인가 특이한 것 날개를 가진 것으로 여겨 질질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아무래도 내가 그런 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구역질 나는 속임수를 쓴 거야 덕택에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말을 자꾸 대풀이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저는 당신은 알고 있었어 하고 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 난 당신이 말한 것을 대풀이하고 싶지 않아 또 그러지도 못한단 말이야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은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전 돌아가지 않았어요 라빅은 그녀를 빠니 쳐다보았다 그는 겨우 자제할 수 있었다 알았어 그럼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 전 무서워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처구니가 없군 그만둬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라빅 전 그저 당신이 여기 계셔주기만을 바라고 있던 것을 모르세요? 그게 바로 내가 거절하고 싶은 거야 왜요? 여자는 아직도 눈웃음을 치고 있다 라빅은 깨끗이 졌다고 생각했다 첫째 그녀는 전혀 그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설명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저주받을 타락이야 하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당신은 알 수 없는 일이야 알아요 하고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째서 전번 주일과는 다르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녀는 잠자코 그를 쳐다보았다 전 이름 같은 건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자가 이겼다는 것을 느꼈다 라빅? 하고 그녀가 다가섰다 그래요 전 그때 이것으로 끝장이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저의 소문이 당신 귀에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이해 못해 하고 그는 거친 어조로 대답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은 두 남자와 자고 싶어 한다는 것이야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에요 하고 이읍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가령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정말로 당신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녀는 대풀이했다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 당신은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몰라요 당신은 한 번도 그래? 그래요 당신은 질투가 어떤 건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모르지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풋나귀 같은 연극 소동은 버리지 않으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라빅?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질투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마시는 공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공기, 비좁은 복도, 어슴프레한 불빛 갑자기 모든 것이 그녀로 가득 찼다 어떤 기대로 타부의 낮은 난간에 기대고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땅이 끌어당기는 그런 힘과 같은 숨막히고 상냥하고 억센 힘으로 라빅은 그것을 느꼈다 그리고 저항했다 그는 그 힘에 붙잡히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만약 돌아간다면 그 힘이 뒤쫓아올 것이다 그는 뒤쫓기고 싶지 않다 그는 분명하게 결말을 짓고 싶었다 내일에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브랜디가 있나? 있어요 뭘 드시겠어요? 칼바도스? 꼬냑으로 하지 아니 칼바도스라도 좋아 어느 것이든 마찬가지니까 그녀는 급히 작은 찬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맑은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의 방사선 여기에 우리 둘의 자그마한 집을 지어요 옛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기만 마치 하룻밤보다도 긴 평화가 피해서 생겨나듯이 질투 나는 질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까 그러나 사랑이란 불안전한 것임을 조금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질투라는 사소한 개인적인 불행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고치기 어려운 고통이 아닐까 그것은 한 사람이 상대보다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암과 동시에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조항은 칼바도스가 아니고 꼬냑을 한 병 들고 왔다 좋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여자는 가끔 현명한 데가 있다 그는 사진을 밀치고 자신의 술잔을 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여자의 매력을 깨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의 후계자를 보는 것이다 이상한데 완전히 건망증에 걸려버렸군 난 또 당신의 그 애송이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 그녀는 병을 내려놓았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벌써 남자를 바꾸었군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빅은 꼬냑을 단숨에 들이켰다 당신도 멍청하군 예전의 애인이 찾아올 때는 사진 같은 것을 아무데나 놓아두는 게 아니야 악침이야 놓아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뒤졌죠 사진이랑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몰라요 여자는 알아요 전 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움을 했군 당신은 그 사람에게 메인몸인가? 아니요 계약을 했어요 2년간 그 친구가 주선했나? 그러면 안 되나요? 그녀는 정말로 놀라는 듯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지 하지만 그런 일로 몹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기억, 향수 한때 자기 곁에서 자고 있던 여자의 부드럽고 규칙적인 숨결과 함께 오르내리던 어깨 불구스름한 밤하늘을 반짝이며 날아가는 새들의 물이 멀리 얼마나 멀리 말해다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 개원이여 다만 묻혀있을 뿐일까 아니면 이것은 정말로 사라지는 마지막 반사광일까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창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무엇인가 하늘거리며 날아들어왔다 검은 넉맞조각 위태롭게 하늘거리며 램프갓에 멈춰서 날개를 펴고 몸을 편다 그와 동시에 보라와 파랑과 갈색의 환상 비단갓에 붙은 밤의 시장 오색찬란한 산 위의 나방 필로드 날개가 여리게 숨을 쉬고 있다 얇은 옷 밑에서 가슴이 숨 쉬듯이 여리게 대체 어느 사이에 무한한 세월 백년의 세월이 흘러 가버렸을까 루브르 승리의 여신 니케 아니 그보다도 오래되었다 먼지와 황금으로 된 태고의 여명기로 황옥의 재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연 불의 신 발칸의 소음은 요란하고 그림자와 정혁과 피의 장막은 어둡고 인식의 거룩배는 작고 소용돌이는 끓어오르고 용암은 빛나고 애착은 검은 손가락처럼 피탈을 기어내리고 생명은 뒤엎고 탐식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자 시간의 모래 위에 쓴 두어 말이 덧없는 상형문자인 개녀 외두사의 영원한 미소 정신 나방은 몸을 일으키고 비단간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서 뜨거운 정구를 날개로 치기 시작했다 보랏빛 가루 라빅은 나방을 잡아 창문으로 들고 가서 밤의 어둠 속으로 내던졌다 다시 날아올 거예요 안 올지도 모르지 매일 밤마다 날아와요 공원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항상 같은 나방들이에요 두어 주일 전에는 레몬같이 노란 것이었어요 지금 저런 것이지만 그렇지 늘 같은 거지 그러면서도 늘 다르지 그리고 늘 다르면서도 늘 같지 아니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무엇인가 내 등 뒤에서 짓거리고 있는 것이다 반향 산울림 아득히 먼 곳에서 마지막 희망의 배후에서 울려온다 대체 나는 무엇을 바랬나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를 때려 눕힌 것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건전한 근육이라고 믿고 있던 곳을 마치 메스처럼 쨘는 것은 무엇인가 묻히고 유충이 되고 고치가 되고 줄곧 동면하면서 속이고 싶었던 기대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던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들었다 얼굴 누군가의 얼굴 백만 명 중에 한 사람 언제부터지? 얼마 안 되었어요 함께 일하고 있어요 이틀 정도 됐어요 당신은 푸케에서 그는 손을 들었다 그래 그래 알고 있어 만약 내가 그날 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녀는 망설였다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잘 알고 있어 거짓말 마 중요한 건 결코 그렇게 숨이 짧은 게 아니야 대체 나는 뭘 듣고 싶은 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나는 역시 위안이 되는 거짓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닐까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 아니기도 해요 저 자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라비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제 것으로 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제 것으로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무엇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보아도 결국 전과 마찬가지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저를 몰아쳐서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저를 가득 채워줘요 그러다가 저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전 굶주린 듯이 속이 비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끝장이다 하고 라비근 생각했다 정말 이것으로 완전히 끝장이다 이젠 분명하다 이젠 말려들지도 않을 것이다 각성할 필요도 없거니와 되돌아올 필요도 없다 그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환상의 안개가 지혜의 렌즈를 다시 흐리게 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상냥하고 냉혹하고 우연히 있는 화학이여 한때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흐르던 피도 이제는 다시 같은 힘을 가지고 함께 흐를 수는 없다 아직도 조항을 붙잡아서 때때로 내게로 몰아보내는 것은 나의 어딘가에 아직도 저 여자가 파고들지 못한 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단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영원히 가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누가 기다린단 말인가 누가 그것에 만족한단 말인가 누가 그렇게 되려고 몸을 내 던진단 말인가 저도 당신처럼 강했으면 싶어요 라비 그는 웃었다 한술 더 뜨는구나 당신은 나보다도 훨씬 강해 아니에요 전 당신 뒤만 쫓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야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녀는 잠시 동안 그를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얼굴에 퍼졌던 밝은 빛이 사라졌다 당신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결코 남에게 자기를 내주지 않아요 당신은 항상 주지 그러니까 당신은 언제나 구원받는 거야 당신은 저하고 진지하게는 이야기할 수 없나요? 난 당신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가령 제가 언제나 구원받고 있다고 한다면 왜 전 당신에게 벗어날 수가 없죠? 당신은 틀림없이 내게서 벗어날 거야 그만둬요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아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벗어날 수 있었다면 당신 뒤를 쫓아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라비군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아마 나를 당신 발밑에 완전히 깔아버릴 수 없었기 때문일 거야 그녀는 움찔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다 전 당신 말처럼 그 사람들을 모두 발밑에 깔아버리지는 못했어요 걔 중에는 전혀 그럴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전 모두 잊어버렸어요 전 불행하기에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나도 잊게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니 전 불안해져요 아니에요 절대로 잊지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야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기도 하고 답답한 불행이기도 하지 왜 우리가 이런지 당신은 아직도 들려주지 않는군요 그건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언제까지나 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혼동될 따름이야 세상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법이야 그리고 아무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정글은 고마운 거야 이제 가야지 그녀는 급히 일어섰다 저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나하고 자고 싶은가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말이 없었다 난 싫어 하고 그는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좀 기운을 내려고 자 자요 벌써 바깥은 날이 밝았어 비극을 위한 시간이 아니야 잊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그리고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꼼짝하지 않고 서있었다 다시는? 다시는 그리고 당신도 다신 내게 오지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테이블을 가리켰다 이것 때문이에요? 아니야 전 당신 마음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돼 하고 그는 얼른 말했다 그것도 곤란해 친구로서 잃어버린 정열의 용암 위에 있는 조그만 채소밭으로서 안 돼 그런 것은 우리는 그럴 수 없어 하차는 장난이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불결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랑이라는 건 우정으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야 채우는 역시 채우야 하지만 왜 바로 지금이에요? 그렇긴 하군 좀 더 일찍 끝장을 냈어야 했어 스위스에서 돌아왔을 때 말이야 하지만 아무도 전지전능하지는 않거든 그리고 샅샅이 알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그것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 무엇이었죠? 그녀는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당장 알아야겠다고 안달하듯이 그의 앞에 서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투명했다 우리 경우는 무엇이었죠? 라빅? 하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뒤에서 어숨프레한 복도가 불빛 속에 흔들려 보였다 마치 모든 약속이 몽롱해지고 몇 세대 동안의 눈물과 언제나 새롭게 되살아나는 희망의 이슬에 젖어있는 아득한 갱도로 통해 있는 것처럼 사랑 하고 그는 말했다 사랑?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끝장이지 그는 등 뒤로 문을 닫았다 엘리베이터 그는 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느릿느릿 기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았다 조항이 뒤쫓아올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뜻밖이었다 두 번째 층계참에서 걸음을 멈추고 길을 기울였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택시는 집 앞에 서있었다 그는 택시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운전수가 모자에 손을 슬쩍 대고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희죽 웃었다 얼마지? 하고 라빅은 물었다 17프랑 하고 50상팀입니다 라빅은 돈을 치렀다 타고 가실 게 아닙니까? 운전수는 놀란 듯 물었다 아니 걷고 싶어 꽤 먼데요? 알고 있어 그럼 공연이 기다리게 하실 필요가 없었죠 11프랑이나 괜찮아 운전수는 갈색으로 눅눅해져서 윗입술에 달라붙어 있는 담배꽁초에 불을 붙이려고 했다 하긴 기다리게 한 보람이 있었겠죠 맞았어 공원은 차가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공기는 벌써 따스했지만 햇살은 차갑다 라빅은 엥토르나셔날로 돌아갔다 머릿속은 또렷하고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아무것도 뒤에 남긴 것이 없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나를 혼란케 하는 것은 이제 무엇 하나 필요가 없다 오늘 프린스드 가을로 이사를 하자 아직 이틀이나 이르다 그러나 학회를 맞이할 준비는 아주 늦은 것보다는 차라리 좀 빠른 편이 좋다 라빅이 내려왔을 때 프린스드 갈의 로비는 텅 피어 있었다 안내데스크 위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구석에는 청소부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 라빅은 급히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로비를 가로질렀다 입구 반대쪽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 아침 5시 그는 조르주 오세의 거리를 북해까지 걸어갔다 아무도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은 없었다 레스토랑은 벌써 닫혀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서있었다 그러고는 택시를 잡아서 세라자드로 갔다 보로소프가 문앞에 서있다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오늘은 기다려야 소용없지 아니야 오늘이 벌써 두 주일째야 하루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 프린스드 갈에 줄곧 있었나 응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일은 전화가 올 거야 오늘은 다른 볼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지 하루 늦게 떠났는지도 모르지 내일 오전에 수술을 해야 해 그렇게 일찍부터 전화하진 않을 거야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흰 턱시도를 입은 지골로가 방금 내린 택시를 보고 있었다 유난히 이빨이 크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그 뒤에서 따라 내렸다 모르소프는 두 사람이 들어가도록 문을 열었다 갑자기 거리에 샤넬 5번 향수의 냄새가 풍겼다 여자는 다리를 약간 절었다 지골로는 택시 요금을 치르고 여자 뒤를 어슬렁어슬렁 따라 들어갔다 여자는 문간에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여자의 눈이 초록색으로 보였다 눈동자가 조그맣게 오므라져 있었다 이런 시각에 전화를 걸 리가 없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르소프는 말했다 라빅은 대답하지 않았다 열쇠만 준다면 내가 8시에 가주지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줘도 되고 자네는 자야 해 쓸데없는 소리 자고 싶으면 자네 침대에서 자면 되지 아무도 전화를 걸지 않겠지만 그걸로 자네가 안심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난 11시까지 수술을 해야 해 알았어 열쇠를 이리 주게 흥분해서 포부르생 제르맹의 기부인 난소를 위장에다 꿰매놓지 말게 9달 후에 어린애를 입으로 토해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열쇠를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어 이거야 모르소프는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박하정제가 든 케이스를 꺼내어 라빅에게 권했다 라빅은 머리를 저었다 모르소프는 두억에 집어서 자기 입에 넣었다 정제는 마치 하얀 새가 숲속으로 날아들듯이 그의 수염 속으로 사라져갔다 시원해 하고 그는 말했다 자네는 벨벳의 구멍 속에 하루종일 앉아서 기다려본 적이 있나? 하고 라빅이 물었다 더 오랫동안도 기다려봤지 자네는 없었나? 있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뭐 읽을 걸 가지고 가지 않았나? 잔뜩 가지고 갔지 그러나 아무것도 읽지 않았어 몇 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모르소프는 택시문을 열었다 미국 사람들이 잔뜩 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적어도 두 시간은 더 그는 되돌아와서 말했다 보는 바와 같이 요 근래 볼 수 없었던 미친 듯한 여름이야 조항도 와 있어 그래? 정말이야 다른 남자하고 왔어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지만 없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그럼 내일 만나기로 하지 라빅 보로소프가 그의 등 뒤에서 불렀다 라빅은 되돌아왔다 보로소프는 열쇠를 내밀었다 이걸 받게 자넨 프린스 드갈의 자네 방으로 돌아갈 거지? 난 내일까지는 만날 수 없으니까 말이야 나갈 때는 문을 그대로 열어 두 개나 난 프린스 드갈에서 자진 않을 거야 라빅은 열쇠를 받았다 앙테르내셔널에서 자겠어 되도록이면 거기선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게 좋을 테니까 거기서 자야지 호텔에서 자지 않으면 거기서 산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좋을 거야 경찰이 와서 안내에서 조사할 경우에 말이야 그렇긴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할 때 줄곧 앵테르내셔널에 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거야 프린스 드갈 쪽은 잘 처리해 놓았어 침대를 구겨놓고 세면대도 욕실도 타월도 모든 것을 사용한 것처럼 해놓고 아침 일찍 나온 것처럼 해두었지 됐어 그럼 다시 열쇠를 이리 줘 라빅은 고개를 저었다 자넨 거기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게 좋아 보여도 문제 될 건 없지 문제가 되지 보리스 우린 어리석게 굴어선 안 돼 자네 수염은 보통 수염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 말이 오라 특별히 눈에 띄지 않도록 행동하고 생활해야지 만일 학회가 내일 아침 일찍 정말로 전화를 건다면 오후에도 다시 한번 걸겠지 그걸 믿을 수 없다면 난 하루 안에 신경 세약에 걸릴 거야 지금부터 어딜 가나 자겠어 아마 이런 시각에 전화를 걸어오진 않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나중에 어디서 만나도 좋지 아니 괜찮아 보리스 여기 일이 끝날 무렵에는 난 잠이 들었으면 해 여덟 시엔 수술을 해야 하니까 오로소프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았어 그럼 내일 오후 프린스 드 갈에 들르자 그때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호텔로 전화를 걸어주게 그러지 거리 도시 불그레한 하늘 건물 뒤에서 깜빡깜빡 흔들리고 있는 빨강 하양 파랑 술집 근처에서 해롱거리고 있는 바람 마치 고양이가 응석을 부리며 재롱을 떨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 후덥지근한 호텔방에서 하루를 보낸 후에 시원한 공기 라빅은 세라자드의 뒤로 뚫린 큰길을 걸어갔다 철책에 둘러싸인 나무들은 푸른잎과 숲의 기억을 잿빛의 어둠 속으로 입깅과 함께 주저하며 내뿜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허전한 기분이 들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만일 내가 그만둔다면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 무엇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완전히 그만두고 잊어버리고 마치 뱀이 해묵은 껍질을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린다면 이제는 거의 잊어버린 과거에 이런 멜로드라마가 내게 뭐란 말인가 이 인간은 나에게 뭐란 말인가 중세기의 어두운 한 조각 중부 유럽의 일식의 어두운 한 조각 이 작은 우연의 도구 하찮은 이 도구가 내게 어떻다는 말인가 그런 것이 나에게 또한 어떻다는 것인가 장녀가 그를 문 안으로 유혹하려 했다 입구의 어둠 속에서 여자는 옷을 벌려 보였다 옷은 허리띠를 풀면 잠옷처럼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창백한 육체가 어렴풋이 빛나 보였다 검은 긴 양말 시커먼 자궁 시커먼 눈구멍 그 속에 이제 눈은 보이지 않는다 벌써 인광을 바라고 있는 듯한 흐물어지고 썩어 들어가는 살덩이 윗입술에 담배가 들러붙은 뚜장이 하나가 나무에 기대어 그를 빠니 쳐다보았다 야채를 실은 마차가 두어대 지나간다 마른 목을 끄덕끄덕하고 근육이 피부 밑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다 야채와 푸른 잎사귀에 쌓인 화석이 된 내수처럼 보이는 양배추와 맛 좋은 냄새 토마토의 빨간 빛 콩과 양파와 버찌와 샐러리가 담긴 바구니 그런 것이 또 나에게 뭐란 말인가 인간이 하나 늘거나 줄 뿐이다 몇십만이라는 똑같은 악당 또는 그보다도 더 지독한 악당이 하나가 늘거나 줄 뿐이다 하나가 준다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렇다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이 녀석들을 강하게 만든 지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지고 그것이 내게 어떻다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사람이 하나 준다 그렇지 하나가 준다 하나가 줄었다 해서 별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부이기도 한 것이다 전부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천천히 담배를 꺼내서 천천히 불을 붙였다 그러자 상골짜기처럼 금이 간 굴속 같은 손바닥을 노란 성냥불이 번쩍 비추고 있는 동안에 그는 갑자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학회를 죽인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학회를 죽인다는 한 가지 사실에 귀착되어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보다 큰 것이 되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자기는 커다란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만약 자기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영원히 상실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나 논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나는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두운 이해가 빗속에서 들끓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거기서 생기고 이어서 그보다도 훨씬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학회는 공포 정치에 보잘 것 없는 하급 관리로서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학회를 죽인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오므린 손바닥의 불빛은 꺼졌다 그는 성냥을 내던졌다 어스름한 아침 햇살이 나무 위에 걸려 있었다 잠을 깬 참새가 피치카토와 같이 지저귀는 소리로 엮어진 은빛 거미줄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기에게 무엇이 일어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판이 열려 판결이 내린 것이다 나무들 집들의 누런 벽 자기 곁에 회색 회색 철책 푸른 안개에 쌓인 거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결코 이것들을 잊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자기는 학회를 죽인다는 것 학회를 죽이는 것은 이미 자기만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오시리스의 문 앞을 지나갔다 주정뱅이 두어명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눈은 유리알처럼 흐리멍덩하고 얼굴은 시뻘겄다 그곳에 택시는 없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잠시 욕지거리를 하다가 이윽고 뚜벅뚜벅 요란한 소리를 내며 힘차게 걸어가 버렸다 모두 독일말을 하고 있었다 라빅은 호텔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생각이 달라졌다 롤랑드가 최근 수개월 동안은 독일 관광객이 노상 오시리스에 드나든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 롤랑드는 검은 지배인 제복을 입고 침착하게 사방을 살피면서 바에 서 있었다 자동악기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져 이집트 시계 벽에 미아리 치고 있었다 롤랑드? 하고 라빅은 말했다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아 오랜만이군요 마침 잘 오셨어요 왜? 그는 그녀와 나란히 바 안에 서서 호란을 둘러보았다 이젠 손님도 별로 없었다 모두들 여기저기 테이블에 졸린 듯 쪼그리고 기대어 있었다 저 여길 그만둬요 일주일 후에 떠나요 아주 가는 건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려낸 가슴팍의 어깨 속에서 전보를 꺼냈다 보세요 라빅은 전보를 펴보고 다시 돌려주었다 숙모님이 결국 돌아가신 모양이군 네 돌아가셨어요 마담에게는 이미 말해뒀어요 몹시 화를 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었어요 자네트가 제 일을 맡을 거예요 아직도 많이 배워야겠지만 롤랑드는 웃었다 마담도 딱 하게 됐어요 올해는 칸에서 단단히 빛을 내볼 생각이었거든요 별장은 벌써 손님으로 꽉 찼어요 1년 전에 백작부인이 됐어요 룰루즈의 젊은 애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남자가 룰루즈를 떠나지 않는 난 매달 5천프랑씩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카페를 시작할 생각인가? 예 하루종일 뛰어다니며 온갖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파리가 물건값이 싸거든요 커튼감으로 끈은 사라사예요 어때요 이 무늬가 그녀는 가슴팍에서 쭈글쭈글한 천조각을 꺼냈다 노란 바탕에 꽃무늬가 있었다 괜찮군 3할 할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작년에 팔다 남은 거래요 롤랑드의 눈은 따스하고 부드럽게 빛났다 375프랑이 절약돼요 어때요? 괜찮죠? 굉장하군 그래 결혼을 하겠지? 네 어째서 결혼을 하지? 왜 좀 더 기다렸다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고 나서 결혼하지 않지? 롤랑드는 웃었다 당신은 장사를 모르는군요 라비 장사라는 건 남자가 없으면 잘 안되는 거예요 남자가 있어야 해요 전 제가 할 일을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참으로 견실하고 확고하고 침착하다 모든 것을 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 장사에는 남자가 있어야 한다 당신의 돈을 금방 남자 명의로 바꾸어서는 안 돼 우선 어떻게 되어가는 거 형편을 보아야 해 그녀는 다시 웃었다 어떻게 될지 전 벌써 알고 있어요 서로 철이 들었으니까요 장사를 하려면 서로가 힘을 합쳐야 해요 여자가 돈을 지고 있으면 사내가 사내 구실을 못하게 돼요 전 기둥 서방은 필요 없어요 남편으로서의 채통을 세워줘야죠 사내가 늘 돈을 타서 쓰게 할 수였거든요 아시겠어요? 알겠어 라빅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말했다 아실 거예요 그녀는 만족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뭘 좀 드시겠어요? 아무것도 이제 가야겠군 잠깐 들렀을 뿐이야 내일 아침 할 일이 있어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전혀 마시지 않았군요 계집애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 롤랑드는 가볍게 여자 둘에게 손짓을 해서 의자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남자에게 보냈다 다른 여자들은 여기저기서 법석을 떨고 있었다 그 중에 두 선언만이 홀 가운데 통로를 따라 두 줄로 늘어놓은 나즈막 한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른 여자들은 마치 겨울에 어린애들이 얼음판 위를 지치듯이 미끄러운 마덕바닥 위를 지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쪼그리고 앉은 다른 여자 하나를 끌면서 긴 복도를 뛰어갔다 머리카락이 나붓겨 헝클어지고 유방이 흔들거리고 어깨는 번쩍이고 비단 조각으로는 더 이상 가릴 것이 없게 된 속살을 드러내고 계집애들은 신이 나서 환성을 질렀다 오시리스는 순식간에 고대의 목가적인 이상향의 정경으로 변했다 여름에는 하고 롤랑드는 말했다 아침에는 조금 자유를 주지 않을 수 없어요 하며 그녀는 라빅을 쳐다보았다 이번 목요일은 저의 마지막 밤이에요 마담이 저를 위해 파티를 열어준다고 했어요 오시지 않겠어요? 목요일? 네 목요일 하고 라빅은 생각했다 아직 일주일 남았다 일주일 마치 7년이나 남은 것 같다 목요일 그때까지는 끝장이 난다 목요일 누가 그렇게 먼 앞날의 일을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오지 어디서 하지? 여기서요 6시부터 알았어 오겠어 잘 자요 롤랑드 안녕히 가세요 견인기를 삽입했을 때 라빅은 일어났다 후다닥 일어났다 깜짝 놀라서 몸이 화끈 달아올랐다 일순간 그는 망설였다 활짝 열린 붉은 복강 장을 바치고 있는 뜨겁고 젖은 가재에서 피어나는 아련한 증기 가느다란 혈관을 집게에 끼워놓은 곳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때 문득 그는 의제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베베리의 커다란 얼굴을 보았다 금속성에 불빛 아래서 털구멍에 하나하나 코수염에 한가닥 한가닥까지 보였다 이었고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일을 계속했다 그는 꿰맸다 그의 손이 꿰맨다 상처는 닫혀져간다 겨드랑이 밑에서 땀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땀은 몸을 타고 흘러내린다 자네가 좀 끝내주겠나? 하고 그는 베베리에게 물었다 그러지 웬일이야? 더워서 그래 수면 부족이야 베베리는 의제니의 표정을 살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의제니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말이야 그 순간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몹시 지친 것이다 베베리는 계속 꿰매어 나갔다 라빅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도왔다 혓바닥이 부풀었다 입안은 솜 같았다 그는 천천히 천천히 숨을 쉬었다 양귀비꽃 하고 그의 마음 속에서 그 무엇이 생각한다 롤랑드르의 양귀비 새빨갛게 활짝 빈 양귀비꽃 수치를 모르는 비밀 생명 그것이 메스를 든 손 바로 밑에 있다 팔뚝에 전율이 흐른다 아득히 먼 죽음으로부터의 자기의 감촉 나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우선 이것을 처리해야 한다 베베르는 깨면 상처를 소독했다 끝났어 의제니는 수술대에 발치끝을 내렸다 들것이 소리도 없이 밀려나갔다 담배 줄까? 하고 베베르가 물었다 싫어 곧 가야겠어 해 치워야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또 남았나? 없어 베베르는 놀란 듯이 라빅을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서두르지 베르무트 소다 같은 시원한 걸 마시지 않겠나? 아무것도 싫어 가야해 이렇게 늦은 줄은 몰랐어 잘 있게 베베르 그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택시 하고 그는 나와서 생각했다 택시 빨리 시트렌 한 대가 오는 것을 보고 불러서웠다 오텔 프린스 드 갈로 빨리 며칠 동안 나의 도움 없이 해 나가도록 베베르에게 말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수술 도중에 이러고 있는 지금 학회 녀석에게 전화가 걸려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미치고 말 것이다 그는 택시 요금을 치르고 급히 홀을 질러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몹시 길게 느껴졌다 그는 넓은 복도를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전화다 그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듯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 반 호른인데 어디서 전화가 오지 않았어? 잠깐 기다리세요 라빅은 기다렸다 교환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무데서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고맙소 오후에 모로소프가 찾아왔다 뭘 좀 먹었나? 아니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서 함께 먹으려고 바보 같은 소리 사람들 눈에 띈단 말이야 파리에선 병을 앓고 있지 않는 한 방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없어 다녀오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시각에 전화 걸 사람은 없어 모두들 식사 중이야 신성한 습관이지 그런데 만약 전화가 걸려오면 내가 자네 하인이 되어서 녀석의 전화번호를 물어두고 반 시간 후엔 자네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놓겠네 라빅은 망설였다 그러다가 자네 말이 오라 하고 말했다 20분위에 돌아오겠네 천천히 하게 진절머리가 나도록 기다렸으니까 지금 신경질을 내면 안 돼 북회로 가겠나? 그래 37년에 부부레를 주문하게 나도 지금 마시고 오는 참이야 일급품이지 알았어 라빅은 내려갔다 그는 길을 걸어서 테라스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식당 안을 한 바퀴 돌았다 학회는 없다 그는 조르조오세 거리 쪽에 테라스에 빈 테이블을 찾아내어 자리를 잡고 베프 아라 모두와 샐러드와 염소 치즈 그리고 부부레를 한 잔 주문하였다 그는 식사를 하면서 자신을 관찰하였다 억지로 주위를 집중시켰다 그리고 포도주 맛은 약하고 짜릿짜릿하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이 개선문 위로 푸른 비단 깃발처럼 드리워 있는 것이 보였다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해서 그 씁쓸한 맛을 즐기고 그리고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잠시 더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프린스 드 갈로 걸어 돌아오며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부부레 맛이었던가? 하고 모르소프가 물었다 괜찮더군 모르소프는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장기판을 꺼냈다 한 판 두지 않겠나? 좋아 그는 판 위에 말을 올려놓았다 모르소프는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라빅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권도 없이 이곳에 3일 이상은 묵을 수 없을 것 같아 사무실에서 묵던가? 아니 아직은 도착했을 때 비자와 함께 여권을 달라고 하는 수가 간혹 있어 그래서 나는 밤에 왔지 밤 당번에 보이는 별로 묻지 않으니까 방은 닷새 동안 필요하다고 해두었어 인류 호텔에서는 그렇게 꼬치꼬치 개진 않지 여권을 보자고 하면 곤란한데 당장엔 그러지 않아 내가 조르조세와 리치에 물어보았지 자넨 미국으로 개출했나? 아니 우트레이드의 네덜란드 사람으로 해두었어 독일 이름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바꾸었어 반 호른이라고 폰이 아니고 말이야 하키가 전화를 걸 때는 똑같이 들릴 거야 잘했어 난 아직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건 결코 싼 방이 아니야 까다롭게 굴진 않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호른이란 이름으로 한 것은 아까운데 아직 1년은 유효한 완전한 신분증명서가 있어 7개월 전에 죽은 내 친구 거야 검시관이 물었을 때 그 친구는 독일 피난민이라 여권 같은 건 없다고 했지 그러고는 증명서를 그대로 두었는데 당장이라도 요하단 말이야 그 친구가 요제프 바이스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묻혔대도 문제가 아니야 더구나 벌써 두 사람의 피난민이 그 증명서로 살아났어 입안 크루게야 러시아 이름이 아니야 사진은 흐려 있고 옆모습인데다가 도장도 찍히지 않아서 금방 바꿔 붙일 수가 있어 그대로 모든 게 좋았어 내가 여기를 나가면 호른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고 증명서도 소용없게 될 테니까 경찰에 관한한 물론 그게 안전했을 거야 하지만 경찰은 안 올 거야 작자들은 방 두 개에 백프랑 이상이나 내는 호텔엔 들어오지 않아 내가 아는 어느 피난민도 증명서 없이 벌써 5년간이나 리치에 살고 있지 그것을 밤 당번에 보이밖에는 모르고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 증명서를 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두었나 내 여권은 비자를 얻기 위해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가했으니 내일 찾아오겠다고 말할 생각이야 그러고는 트렁크를 여기 남겨두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야 그만한 여유는 있어 처음에 물으러 오는 것은 경찰이 아니고 호텔의 관리인일 테니까 나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 다만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만이지 잘 될 거야 두 사람은 여덟시 반까지 장기를 두었다 자 저녁 식사를 하고 오게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기다려주지 그리고 나도 가야 해 나중에 여기서 먹겠어 바보 같은 소리 말게 자 가서 든든하게 먹고 와야 해 녀석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틀림없이 우선은 함께 술을 마셔야 할 게 아닌가 그런 경우 충분히 먹어두는 게 좋지 녀석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는 정해 두었겠지 정해 두었어 내가 말하는 것은 녀석이 뭘 좀 더 보고 싶어 하고 마시고 싶어 할 경우를 가리키는 거야 알고 있어 남의 일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은 얼마든지 알고 있어 그럼 이제 가서 무엇이든 먹고 오게 술은 안 돼 든든하고 기름진 걸 먹어야 돼 알았어 라빅은 다시 길을 건너서 북해로 갔다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나는 책이라도 읽고 있든가 멜로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있든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북해 양쪽을 걸어보았다 테라스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하나하나를 살펴보았다 학회는 없다 그는 출입구 옆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라면 입구와 길 양쪽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다 옆자리에서 여자들이 사파레리와 멘보쉐 얘기를 하고 있었다 열분 수염을 기른 사나이가 묵묵히 함께 앉아 있었다 반대쪽에서는 너던명의 프랑스 청년들이 정치를 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파시스트인 볼에 십자가단을 지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공산당을 지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놀려대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모두들 페르무르를 마시고 있는 아름답고 자신만만하게 보이는 미국 여자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라빅은 식사를 하며 길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미련하진 않았다 우연이 없는 것은 오직 훌륭한 문학뿐이다 인생은 매일같이 더 없는 어리석은 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푸케에 반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이번엔 점심때보다도 마음이 편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장젤리제의 모퉁이를 빙 돌아본 다음 호텔로 돌아왔다 이게 자네 자동차의 열쇠야 하고 모르소프가 말했다 교환해 두었어 이번엔 가죽 좌석에 푸른빛 탈보트야 전번 것은 코르된 직물이었지 가죽이면 곧 씻어버릴 수가 있거든 카브리올레 형식으로 뚜껑을 열고 운전해도 좋고 닫고 해도 돼 하지만 창은 항상 열어 놓아야 해 문이 닫혀 있을 때 쏘려면 단환이 열어 놓은 창으로 튀어나가도록 쏘아서 단환 자국이 차에 남지 않도록 해야 돼 두 주일 기한으로 빌었어 해치인 후에 그대로 곧장 차고로 몰고 오지 말게 어디든 차를 잔뜩 세워 놓은 골목길에 세워두게 환기를 해 지금 랭커스다 건너편에 베리가에 세워두었어 알았네 하고 라비근 말했다 그는 열쇠를 전화기 옆에 놓았다 이게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마련하지 못했어 너무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필요 없어 안티브에서는 면허증 없이 줄곧 몰고 다녔어 라비근 자동차 등록증을 열쇠 옆에 놓았다 오늘 밤엔 차를 어디 다른 길에 세워두는 것이 좋을 거야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멜로 드라마라고 라비근 생각했다 그것도 시시한 멜로 드라마다 그렇게 하지 고맙네 보리스 나도 함께 가고 싶은데 그만둬 이런 일은 혼자 하는 법이야 그렇지 하지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돼 철저히 해치우게 라비근 웃었다 그 말은 벌써 여러 번 들었어 수백 번 말해도 지나치지가 않아 만일의 경우에 가서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문제야 볼로부스키가 1915년에 모스크바에서 그랬으니까 말이야 명예라든가 기병정신이라든가 하는 시시한 생각에 갑자기 사로잡힌 거야 참혹한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지 그러다가 돼지 같은 새끼에게 맞아 죽었어 그런데 담배는 충분히 가지고 있나 많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전화만 하면 뭐든지 가지고 오지 내가 이미 세라자디였거든 호텔로 와서 깨워주게 아무튼 가겠어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좋아 그럼 잘 있게 라빅 잘 가게 보리스 라빅은 모르소프가 나간 후에 문을 닫았다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았다 벽걸이 융단을 본다 푸른 천에 식서가 달려있다 그는 이 이틀 동안의 이 융단을 몇 년 동안 보아온 어떤 융단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다 거울도 알게 되었다 바닥에 깔린 회색 바탕에 빌로도도 알게 되었다 창문 가까운 곳에 검은 얼룩이 져있다 테이블, 침대, 의자 커버의 모든 선을 다 알게 되었다 모두 구역질이 날 만큼 환하게 알았다 오직 전화만이 걸려오지 않았다 탈보트는 르노와 메르세데스 벤츠 사이에 끼어 바사노가에 서 있었다 메르세데스는 새것이고 이탈리아의 번호판이 붙어있었다 라빅은 차를 몰아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너무 조바심이 나서 충분히 조심할 수가 없었다 탈보트의 뒤쪽 흙바퀴가 메르세데스의 왼쪽 흙바퀴에 걸려서 상처가 났다 그는 개의치 않고 그대로 불바르 오스만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는 굉장한 속도로 달렸다 차를 모는 기분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위장 속에 시멘트처럼 깔려있는 음울한 실망을 잊게 해준다 새벽 4시다 그는 더 오래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켄은 먼 옛날의 사소한 에피소드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혹은 파리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 그쪽에서 할 일이 생겼었는지도 모른다 모로소프는 세라자드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라빅은 다음길 모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되돌아왔다 모로소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전화 연락을 받고 왔나 아니 무슨 일인데 5분 전에 전화를 했지 독일 사람 한 패가 안에 앉아있어 네 명이야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어딘가 오케스트라 옆이야 남자 넷이 앉은 테이블은 그것밖에 없어 입구에서 보일 거야 알았어 입구 옆에 작은 테이블에 앉게 비워두었으니까 알았네 보리스 라빅은 입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방 안은 어두웠다 스포트라이트는 댄스홀을 비추고 있었다 은빛 드레스룰을 입은 가수 하나가 스포트라이트 속에 서 있었다 원추형의 불빛이 너무 강해서 그 건너쪽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라빅은 오케스트라 옆에 테이블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러나 어리어리한 흰 불빛에 차단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입구 옆에 테이블에 앉았다 보이가 보드카병을 가지고 왔다 오케스트라는 선율을 질질 끌고 있다 달콤한 멜로디의 안개가 마치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기고 있다 나는 기다리리라 나는 기다리리라 가수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박수가 일어났다 라빅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기를 기다렸다 가수는 오케스트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집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 심벌지에 억누른 급 템포의 소리가 크게 울렸다 두 번째 노래다 달빛 어린 예배당 라빅은 눈을 감았다 기다린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노래가 끝나기 훨씬 전에 다시 자리를 고쳐 앉았다 스포트라이터는 꺼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불빛이 밝아졌다 처음 순간은 그저 어렴풋이 윤곽이 보일 뿐이었다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오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얼굴을 들었다 그러자 그 테이블이 곧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뒤로 몸을 기댔다 아무도 학회가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문득 몹시 피로했다 눈이 깔깔했다 그 고작은 파도가 단속적으로 밀려온다 호텔방의 정적과 새로운 실망 후의 음악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이야기 소리 그리고 억눌린 소음이 안개처럼 그를 감싼다 결말도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면에 시달리는 내 세포를 감싸는 잠의 만화경 부드러운 체면 상태와도 같다 춤추는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 움직이고 있다 열분 불빛의 둘레 속에 조항의 모습이 언뜻 보였다 그녀의 개방안 목마른 듯한 얼굴이 뒤로 젖혀지고 머리는 사내의 어깨에 얹혀져 있었다 그것을 보아도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전에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처럼 무관심해질 때는 없다 그는 피곤한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상상과 상상의 대상을 연결하는 알 수 없는 탯줄이 끊어져 내려도 그래도 두 사이에 번개불이 번쩍일 수가 있을 것이다 마치 유령 같은 볕에서 나듯이 반딧불이 반짝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빛은 죽어있다 마음을 설레이기는 하지만 이미 불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서로의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교류하는 것이 없다 그는 의자 등의 머리를 기댔다 시면 위에서의 순간적인 화합 각가지의 감미로운 이름을 가진 성의 암흑 꺾으려 하는 자를 삼켜버리는 물의의 별꽃 그는 몸을 일으켰다 잠들기 전에 나가야지 그는 보이를 불렀다 계산 계산하실 거 없는데요 하고 보이가 말했다 어째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그는 보이에게 팁을 주고 밖으로 나왔다 아니던가 밖에서 모르소프가 물었다 아니야 모르소프는 그를 쳐다보았다 단념하겠어 하고 라빅은 말했다 어처구니 없고 우스꽝스러운 인디언 놀이야 난 벌써 닷새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어 학해 녀석은 나에게 파리에는 언제나 하루 이틀밖에 있지 않는다고 했어 그렇다면 지금쯤은 이미 떠났을 거야 왔다고 해도 말이야 가서 자게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잘 수가 있어야지 지금부터 프린스드 갈로 돌아가서 계산을 하고 철수하겠어 좋아 하고 모르소프는 말했다 그럼 내일 낮에 거기서 만나세 어디서 프린스드 갈에서 라빅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물론이지 어리석은 소리를 했군 아니 그렇지 않겠지 아마 어리석은 소리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일 밤까진 기다리게 좋아 어디 두고보세 잘 자게 보브리스 잘 자게 라빅 라빅은 오시리스 앞을 지나갔다 모퉁이까지 가서 차를 세웠다 앵테르나셔날에 자기 방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다 여기서 두어 시간 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육악으로서는 한가한 날이다 문 앞에 도어메는 이미 없었다 이제 손님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롤랑드가 문 가까이에 서서 널찍한 홀을 지켜보고 있었다 텅 빈 홀에서 오르간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었다 오늘 밤은 한가한 것 같군 한가해요 다만 저 지긋지긋한 손님이 있을 뿐이에요 마치 원숭이처럼 좋아하면서도 2층으로 올라가려고는 하지 않아요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이죠 자고 싶으면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역시 독일 사람이에요 이제 계산을 했어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라빅은 무심코 그 테이블 쪽을 보았다 사나이는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 한 여자의 양쪽 유방을 손에 쥐며 그쪽으로 기대었을 때 라빅은 그 얼굴을 보았다 학회였다 롤랑드의 목소리가 마치 안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뒷걸음질을 쳐서 저쪽이 모르게 테이블 모서리가 조금 보일 정도로 문 옆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꼬냑 한 잔 안 드실래요? 마침내 롤랑드의 목소리가 소용돌이를 뚫고 들려왔다 오르간의 요란한 소음 여전한 추적 행경막의 경련 라빅은 손톱이 박힐 만큼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하케익의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녀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롤랑드가 알아서는 안 된다 아니 하고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벌써 실컷 마셨어 독일 사람이라고 했지 아는 사람인가? 전혀 몰라요 롤랑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제게는 모두가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저 사람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조금 마시지 않겠어요? 그만두겠어 그저 잠깐 들여다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롤랑드의 시선을 느끼고 억지로라도 태연하려 했다 단지 당신 파티가 언제였던가 알고 싶었을 뿐이야 목요일이었던가 아니면 금요일이었던가 목요일이에요 라비 오시겠어요? 물론 오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두고 싶었던 거야 목요일 6시에요 알았어 시간을 지키지 그럼 이제 가야겠어 잘 자요 롤랑드 안녕히 가세요 라비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휘황한 밤 이제 집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오직 돌의 수풀과 창문의 정글뿐이다 갑자기 다시 전쟁 인기척 없는 거리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정찰대 몸을 숨길 수 있는 암호물인 자동차 숨어서 적을 기다리며 붕붕거리고 있는 모터 나오는 걸 쏘아버릴까 라빅은 거리를 둘러보았다 몇 대의 자동차 노란 불빛 고양이 몇 마리 멀리 가로등 밑에 경관인 듯한 사나이가 서 있었다 이 자동차의 번호판 총소리 방금 나를 본 롤랑드 보험을 해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고 말하는 모로소프의 목소리가 들린다 도어맨은 없다 택시도 없다 월요일의 이 시각에는 마차도 없다 그 순간 시트랭형 택시 한 대가 소리를 내며 차 옆을 지나서 출입구 옆에 뻗었다 운전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아 하고 하품을 했다 라빅은 피부가 오므라 드는 것 같았다 그는 기다렸다 차에서 나와서 가게 안에는 이제 손님이 없다고 운전사에게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했다 안 되지 요금을 지불하고 어디로 심부름을 보내버릴까 모로소프에게라도 그는 호주머니에서 종이쪽지 한 장을 뜯어내어 두어 줄 적다가는 찢어버리고 다시 적었다 모로소프가 세라자드에서 자기를 기다리지 말도록 적고 엉터리 이름으로 서명했다 택시가 기어를 넣고 사라졌다 그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차 안은 보이지 않았다 족지를 적고 있는 동안에 학회가 자동차를 탔는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다 그는 재빨리 기어에 제1단을 넣었다 탈버트는 택시 뒤를 쫓아서 손살같이 모퉁이를 돌았다 뒤쪽 창문으로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학회는 구석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택시 옆을 지나갔다 차 속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뒤쳐져 있다가 다시 그 차를 지칠 듯이 앞질렀다 운전사가 고개를 돌리고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야 죽고 싶은가 당신 차에 친구가 타고 있어 이 주정병이 올가니 하고 운전사는 과함을 질렀다 차가 비어있다는 걸 모르겠어 그 순간 라빅은 미터기가 꺾여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컵으로 돌아서 급속도로 되돌아왔다 학회는 길가에 서 있었다 손을 흔들며 여보 택시! 하고 불렀다 라빅은 그의 옆으로 가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택시? 하고 학회는 물었다 아닙니다 라빅은 창문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말했다 학회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 눈이 가늘어졌다 네? 우린 서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빅이 독일어로 말했다 학회는 몸을 구부렸다 얼굴에서 의심적은 빛이 사라졌다 아니 이거 폰? 호른입니다 맞았어 맞았어 폰 호른씨 그렇지? 정말 우연이군요 그런데 그동안 어디 계셨죠? 파리에 있었지요 자 타십시오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호텔을 바꾸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프린스드 갈에 있습니다 라빅은 자동차에 문을 열었다 타십시오 모셔다 드리지요 이런 시각에는 택시 잡기가 퍽 어렵죠 학회가 발판에 한쪽 발을 디뎠다 라빅은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았다 프린스드 갈 하고 학회는 말했다 제기랄 그랬었지 전 계속 조르주 오세로만 전화를 걸었죠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곳이 아니었지 이제 알았어 프린스드 갈 물론 그것이었지 혼동을 했군요 전번 수첩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요 기억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라빅은 출입구 쪽을 살피고 있었다 누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을 것이다 여자들은 우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아무튼 학회를 빨리 차에 태워야 한다 들어가시려던 참이 아니었던가요? 학회는 유쾌한 듯이 물었다 그럴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학회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래요 제가 마지막이었죠 이제 문 닫을 시간이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긴 따분한 곳이니까요 어디 딴 곳으로나 가죠 같이 가시죠 아직도 열려있는 곳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진짜 인류는 지금부터 문을 엽니다 이런 곳은 관광객이나 상대하는 집이죠 그래요 전 또 이건 상당한 집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천만에요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집은 엉터리죠 라빅은 몇 번이나 가볍게 엑셀을 밟았다 엔진은 푸르른거리다가 멈췄다 계획대로 들어맞았다 학회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기어올랐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라빅은 그의 앞으로 손을 내밀어 문을 닫았다 저도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집이더군요 벌거숭이 여자들이 잔뜩 있습니다 경찰이 용케 허락하는군요 아마 대개는 병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곳은 절대로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죠 라빅은 차를 몰았다 절대로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학회는 담배 끝을 물어 뜯었다 병을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인생이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하고 라빅은 말하고 전기 라이터를 넘겨주었다 어디로 갑니까 우선 시작으로 메종두랑 대비는 어떨까요 그게 어디죠 사교계의 기부인들이 모험을 찾아서 오는 집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사교계의 부인이 말입니까 그렇죠 늙은 남편을 가진 여자라든가 남편에 실증이 난 여자라든가 돈을 잘 벌지 못하는 남편을 가진 여자들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다녀가죠 잠깐 칵테일 한 잔이라든가 나이트캡을 마시겠다는가 하는 식으로요 그 중에는 전화로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몽마르뜨에 있는 그런 육악과는 다르지요 숲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깔끔한 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마치 공작부인 같아요 모든 게 품위가 있고 은근하고 우아하지요 라빅은 천천히 숨을 쉬며 침착하게 느릿느릿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마치 관광 안내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더욱 냉정해지려고 계속 짓거렸다 두 팔의 혈관이 떨렸다 방을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가구는 진짜들이죠 양탄자에다 유서 깊은 벽걸이 포도주는 각별히 고른 것이고 서비스도 만점이죠 여자에 관한 난 절대로 안심에도 좋습니다 학회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그리고 라빅 쪽을 돌아보았다 폰 호른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게 굉장하군요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는 아마도 굉장히 비싸겠죠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학회는 약간 멋쩍은 듯이 쉰 목소리로 웃었다 비싸지 않다고 해도 생각에 따라서는 다르죠 외국 송금의 제안을 받고 있는 우리 독일인 입장으로서는 라빅은 고개를 저었다 그 집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는 빚을 지고 있죠 특별히 대접해 줄 겁니다 당신은 제 친구로서 가시는 거니까 돈을 내도 아마 받지 않을 겁니다 다만 팁을 약간 주시면 됩니다 오시리 씨의 한 병값도 들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두고 보십시오 학회는 자리를 고쳐 앉았다 놀랍군요 정말 근사하군 그는 라빅을 향해 싱긋 웃었다 상당히 정통하시군요 그 여자에게 상당한 것을 해주신 모양이군요 라빅은 그를 쳐다보았다 똑바로 눈을 들여다보았다 이런 장소는 무엇보다도 경찰 관계가 까다롭죠 공갈을 치거든요 아시겠지만 알 수 있죠 잠시 동안 학회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서 그렇게 세력이 큰가요? 뭐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유력한 지위에 있는 친구가 두어명 있죠 대단하시군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잘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언제 한번 의논해 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파리에는 언제까지 계십니까? 학회는 웃었다 왜 그런지 언제 떠나려 할 때 만나게 되는군요 오늘 아침 일곱시에 떠납니다 그는 차에 달린 시계를 보았다 이제 두 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북부 정거장에 가 있어야 합니다 갈 수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그 전에 호텔에 들리지 않으셔도 됩니까? 아니요 트렁크는 벌써 정거장에 가 있습니다 호텔은 어제 오후에 나왔죠 그렇게 하면 하루치의 반값이 절약되니까요 그 일국 송금 제안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는 또 웃었다 문득 라빅은 자기도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슨 방해가 또 끼어들지도 모른다 이런 좋은 기회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서늘한 공기를 쐬자 학회는 알코올 기운이 돌아왔다 목소리가 늘어지고 혀가 무거워졌다 그는 구석 자리에 고쳐 앉더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아래 턱은 처졌고 눈은 감겨 있다 차는 숲 속의 고요한 어둠 속으로 꺾어 들어갔다 헤드라이트가 차 앞을 소리 없이 날아서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무들을 헤치고 나간다 아카시아 냄새가 열어놓은 창으로 스며 들어온다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처럼 부드럽게 끊임없이 계속된다 귀에 익은 엔진 소리가 축축한 방균 속에 굵고 나직하게 울린다 왼쪽에 어렴풋이 빛나는 작은 못 뒤쪽에 시커만 떠도 밤나무보다도 밝게 보이는 버드나무 그림자 진주모 같은 검푸른 이슬에 덮인 잔디밭 루트 드누이 잠든 에딴 집 물냄새 센강 라빅은 볼바르드라 센을 따라서 차를 달렸다 달빛이 비치는 물 위에 화물선 두 척이 떠 있다 먼 쪽의 배에서 개가 짖고 있다 말소리가 물을 건너 들려온다 가까운 쪽의 화물선 가판에 불이 반짝이고 있다 라빅은 차를 세우지 않았다 하케가 잠을 깨지 않도록 같은 속도로 센강을 끼고 달렸다 처음에는 그곳에 차를 멈출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화물선이 기슬계에서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는 펜거리로 꺾어서 강가에서 떨어졌다가 롱샹 거리로 돌아왔다 그대로 렌으 마르그리트 거리의 끝까지 조심스럽게 달려가서 다시 더욱 좁은 길로 구부러졌다 옆을 돌아다 보니 하케가 눈을 뜨고 있었다 하케는 그를 쳐다봤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얼굴을 들고 라빅을 보고 있다 그 눈은 계기판이 반사하는 희미한 불빛에 푸른 유리알처럼 빛나고 있었다 마치 전기의 충격처럼 느껴졌다 깨셨습니까? 하고 라빅은 물었다 하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라빅을 쳐다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는다 눈조차 움직이지 않는다 여긴 어디죠? 마침내 그는 물었다 보아두 불로뉴입니다 카스카드 레스토랑 근처지요 도대체 얼마나 달렸죠 10분 더 되는 것 같은데 설마 잠들기 전에 시계를 보았는데 벌써 30분 이상 달리고 있어요 그런가요? 하고 라빅은 말했다 설마 그렇게 오래 달린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하케의 눈은 라빅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어디지요? 매정드 랑대뷰입니다 하케는 몸을 움직였다 돌아가 주시오 지금 곧 말입니까? 그래요 그의 얼굴에서는 이제 치기가 사라졌다 정신도 말짱하고 졸음도 가셨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다 즐겁고 호인다운 티는 사라지고 없었다 지금 비로소 라빅은 전에 알고 있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다 귀시타포의 공포의 방에서 영원히 그의 기억에 새겨진 그 얼굴이다 그러자 하케를 만난 후로 즐겁 느껴오던 불안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불안의 느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자기 차에 태우고 있는 것은 빨간 포도주를 좋아하는 상냥한 한 사람의 호인이었을 뿐 그 사나이의 얼굴에서 이유를 무엇을 생각해도 도무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그 눈은 언젠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실신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눈앞에 보았던 그 눈과 똑같아 보였다 꽃 같은 차가운 눈 똑같이 차고 나직하고 찌르는 듯한 목소리 라빅의 내부에서 뭔가 갑자기 빙글돌았다 마치 전류의 극이 바뀌는 것 같았다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적 신경질이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흐름으로 변하고 그 애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몇 년의 세월은 무너져서 재가 되고 회색 벽의 방 갓도 없는 전등에 하얀 불빛 피비린내 가죽 해처리 땀 고통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왜 그러시죠? 라빅은 물었다 돌아가야 해요 호텔에서 기다리고들 있으니까 하지만 짐은 벌써 정거장에 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할 일이 남아 있었어 깜빡 잊고 있었지 돌아가 주시오 알았습니다 지난주 이래 그는 이 숲속을 십수 차례나 돌아보았던 것이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2, 3분만 더 그는 왼쪽으로 돌아서 좁은 길로 들어갔다 돌아가고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나무 그늘에 습기 머금은 향기 더욱 짙어가는 어둠 보다 밝아지는 헤드라이트의 불빛 하케 엔손이 조심스럽게 슬금슬금 문에서 떨어지는 것을 라빅은 거울 속에서 보았다 우측 운전이다 잘됐다 이 탈 포트는 우측 운전이다 그는 커브를 꺾었다 인손으로 핸들을 잡고 돌았기 때문에 흔들린 것처럼 하고서 직선 도로에 나서자 곧 엑셀을 밟았다 차는 손살같이 달린다 2, 3초 후 그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 탈보트가 염소처럼 뛰어올랐다 브레이크가 끼익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라빅은 한쪽 발로 브레이크를 밟은 채 다른 발로 바닥을 버티고서 균형을 잡았다 발로 버틸 만한 게 하나도 없었고 이런 동요를 예기치 못했던 하케의 상반신이 무서운 힘으로 앞으로 고꾸러졌다 호주머니에 넣은 손을 꺼낼 사이도 없이 이마가 앞유리와 계기판의 모서리에 꽝 부딪혔다 그 순간 라빅은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꺼내들고 있던 육중한 만능 스패너로 두개골 바로 아래쪽에 목덜미를 때리쳤다 하케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비스듬히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오른쪽 어깨가 걸려서 밑으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다 오른쪽 어깨가 몸을 계기판에 짓누르고 있었다 라빅은 곧 다시 차를 몰았다 큰 거리로 지나서 헤드라이트를 어둡게 했다 차를 몰면서 브레이크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누가 혹 오면 하케를 차에서 끌어내어 수풀 속에 숨겨버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이윽고 교차로 옆에서 차를 멈추고 불과 엔진을 꺼버린 다음 차에서 뛰어내려 엔진의 뚜껑과 하케가 있는 쪽에 문을 열고서 귀를 기울였다 만약 누가 오면 멀리서부터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도 하케를 수풀 속으로 끌어다 놓고 엔진이 고장난 것처럼 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충분히 있다 고요는 마치 소음과 같았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어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라빅은 아플 정도로 두 손을 꽉 쥐었다 귀가 윙윙거리는 것은 피로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깊이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으로 변했다 그 소리 속에서 세된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차츰 높아갔다 라빅은 온 정신을 모아서 귀를 기울였다 세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금속성이 있었다 이윽고 그는 그것은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이고 소음은 이제 멎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의 앞에 비스듬히 펼쳐져 있는 좁은 잔디밭에서 새벽녘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을 뿐이었다 잔디는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라빅은 엔진의 뚜껑을 닫았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너무 밝기 전에 끝내야 한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적합치가 않다 숲속에는 좋은 장소가 없다 센 강변은 너무 밝다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다 그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굵고 핥히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린 것이다 하케의 한쪽 손이 열어놓은 문에서 밖으로 기어나와 발판을 긁고 있었다 그때 라빅은 자기가 아직도 만능 스패너를 들고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하케의 우도새의 깃을 붙잡아 끌어내어 내민 머리를 두 번 내리쳤다 신음소리가 멈췄다 무엇인가 덜거덩 소리가 났다 라빅은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권총이 좌석에서 발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케는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틀림없이 이것을 쥐고 있었을 것이다 라빅은 그것을 차 속으로 도로 던져 넣었다 그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기뚜라미 잔디밭 조금 전보다도 밝아져서 멀어진 듯한 하늘 곧 해가 떠오를 것이다 라빅은 문을 열고 하케를 차에서 끌어내어 앞좌석을 젖히고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의 바닥에 하케를 밀어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되었다 너무 비좁다 그는 차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열고 재빨리 속에 든 것을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하케를 다시 차에서 끌어내어 뒤쪽으로 끌고 갔다 하케는 아직 죽지는 않았다 몹시 무거웠다 라빅의 얼굴에선 땀이 흘렀다 겨우 몸을 트렁크에 밀어 넣을 수가 있었다 마치 태아처럼 무릎을 구부러뜨려서 억지로 쑤셔 넣었다 그는 땅바닥에 도구와 삽과 잭을 주워서 앞자리에 넣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나무에서 참새 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잔디밭을 보았다 한층 더 밝아져 있었다 여행을 바라며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차뒤로 걸어가서 트렁크 뚜껑을 반쯤 열었다 잔발을 뒤쪽 흙밭기에 대고 뚜껑 밑으로 두 손을 쉽게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무릎까지 뚜껑을 받치고 반쯤 열어놓았다 누가 오더라도 무심히 무엇을 검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고 곧 뚜껑을 내릴 수도 있다 지금부터 오랫동안 달려야 한다 우선 학해를 죽여놓아야 한다 머리는 오른쪽 구석 가까이에 있었다 눈에 보였다 목덜미는 부드럽고 동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학해의 목을 꽉 조른 채 그대로 힘껏 눌렀다 영원히 계속 되는 것 같았다 머리가 약간 움직였다 보일 듯 말듯하게 몸을 쭉 펴려고 한다 입고 있는 옷이 걸리적거리는 듯했다 입이 벌어진다 새가 다시 날카로운 소리로 지저긴다 혓바닥에 누런 덮개가 끼어서 두툼하다 갑자기 학해가 한쪽 눈을 떴다 눈알은 튀어나왔고 다시 한번 빛과 시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뿌리치고 라빅에게 달려들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내 몸이 축 늘어졌다 라빅은 그러고도 잠시 동안 목을 조르고 있었다 끝났다 뚜껑이 꽝 닫혔다 라빅은 두어 발짝 걸었다 그러고는 나무에 기대어 구역질을 했다 마치 위장이 지어 뜯기는 것 같았다 멈추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얼굴을 들자 한 남자가 잔디밭을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는 라빅을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다 라빅은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남자가 다가왔다 천천히 한가로운 걸음거리로 정원사나 노동자 같은 풍채를 하고 있다 그는 라빅을 쳐다보았다 라빅은 침을 퇴뱉고는 호주머니에서 담배값을 꺼냈다 한 대 피어물고 들이마셨다 담배가 목구멍을 쿡 쏘았다 남자는 길을 건너간다 라빅이 토한 장소를 보고 차를 보고 그리고 라빅을 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라빅은 남자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남자는 천천히 교차로를 건너서 사라져버렸다 라빅은 몇 초 동안 더 기다렸다 그리고 트렁크를 잠그고 엔진을 걸었다 숲속에서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너무 밝다 생제르맹까지 달려야 한다 그곳 숲은 잘 알고 있다 한 시간 후 그는 작은 여관 앞에 차를 세웠다 배가 몹시 고파서 머리가 흐릿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거기에는 테이블 둘에다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다 그는 커피와 브리오시를 주문하고 세수하러 갔다 세면장은 귀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컵을 얻어서 입을 가졌다 그리고 손을 씻고 자리에 돌아왔다 아침 식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커피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것과 같은 향기를 풍겼고 제비가 지붕 위를 날고 있었다 태양은 최초의 황금빛 융단을 집집마다 벽에 걸어놓았다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고 있었다 한여 하나가 스커트를 걷어붙이고 비스트로의 구슬로 엮은 팔 안에서 마룻바닥을 박박 닦고 있었다 라빅은 벌써 오랫동안 이런 평화로운 여름 아침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뜨거운 커피를 마셨지만 아무래도 식사는 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자신의 손으로 건들기가 싫었다 그는 손을 보았다 바보 같군 제기랄 공포증 같은 것에 걸려서야 되겠는가 나는 먹어야 한다 그는 커피를 또 한 잔 마셨다 담배값에서 또 한 대를 뽑아서 손이 닿았던 쪽을 입에 대지 않도록 조심했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우선 저 녀석을 완전히 처치해 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서 계산을 했다 한때 젖소 나비들 바로 위에 높이 뜬 태양 태양은 자동차의 유리에 지붕에 비치고 학회를 숨겨둔 트렁크에 번쩍이는 금속에도 비치고 있다 왜 살해당하는지 누구에게 맞아 죽는지도 모르고 살해당한 학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죽였어야 했다 학회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나 내가 누군지 알겠나 눈앞에 붉은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어떻게 알아 넌 누구지 전에 만난 적이 있나 있지 언제 친한 사이였나 아마 사관학교에서겠지 기억이 없는데 사관학교가 아니야 학회 그 후의 일이야 그 후? 하지만 자네는 외국에서 살고 있지 않았나 나는 독일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 다만 2년 전부터 비로소 파리에 오게 되었을 뿐이야 아마도 언젠가 신나게 같이 마신 적이 아니야 우린 같이 마신 적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가 아니야 독일에서였어 학회 울타리 울타리 설로 장미와 협죽 또한 해바라기가 잔뜩 피어있는 작은 정원 기다림 끝없는 아침 속을 폭폭 연기를 뿜으며 달려가는 외로운 검은 열차 트렁크 속에서 젤리처럼 되어 틈에서 들어오는 먼지로 가득 찬 눈 그 눈이 자동차의 앞유리에 비쳐서 살아있다 독일에서 아 알았다 어딘가에 당태에서겠지 리른벨크다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아마 리른벨크 오프지 아니야 학회 라빅은 앞유리를 향하여 느릿느릿 말하고 있다 지나간 세월의 검은 물결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다 리른벨크가 아니야 베를린이야 베를린 반사 때문에 흔들리는 영상의 얼굴은 들떠서 조바심을 낸다 자 이제 말하게 친구 그만하고 말하라니까 그렇게 감추지만 말고 고문은 이제 그쯤 해두게 어디서였지 물결이 대지에서 부풀어올라 이제 8회까지 닿았다 고문이라고 학해 그거야 바로 그 고문이야 애매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웃음 농담하지 말게 이 사람 고문이었어 학해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나 보다 애매하고 보다 조심스럽고 우협하는 듯한 웃음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수천명의 사람을 대했어 일일이 기억하고 있을 수 없지 혹시 자네가 비밀경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면 맞아 학해 괴시타포야 어깨를 으쓱한다 경계를 한다 자네가 거기에서 치조를 받은 적이 있다면 기억하고 있나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한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나 우리는 수천명의 사람을 치조하고 있어 치조한다고 실신할 때까지 두들겨 맞고 간은 맞아서 으스러지고 뼈는 바스러지고 부대처럼 지하실에 밀려 떨어졌다가 다시 끌려 나와서는 얼굴을 찢기고 불알은 짓밟히고 그것이 내가 말하는 치조라는 것이다 이젠 올 수도 없게 된 인간에 열에 들뜬 소름 끼치는 스님소리 그것이 치조라고 실신과 의식 사이의 흐느낌 배를 걷어차는 것 고무방망이와 해초리질 그렇다 내가 뻔뻔스럽게 치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빅은 앞유리 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을 뚫어지게 누려보았다 창 너머로 밀박과 양기비와 들장미와 풍경이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간다 그는 그 얼굴을 누려보았다 입술이 움직인다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고 말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말을 지금 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너는 그 키가 작은 막스 로젠벨크를 기억하고 있나 그는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지하실에 내 곁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다시 치조를 받지 않으려고 시멘트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부숴버리려고 했다 치조라고 왜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빌만을 기억하고 있나 그는 너에게 두 시간 치조를 받은 후 표줌을 싸고 이빨은 하나도 남지 않고 눈은 한쪽밖에 남지 않았다 치조라고 왜 치조를 받았나 그가 카톨릭 신자로 너의 총통이 새로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젠벨트를 기억하고 있나 머리와 등이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되어 우리에게 혈관을 물어 뜯어 달라고 조르던 그 리젠벨트 말이다 내 치조를 받고 나서 이빨이 송두리째 빠져서 자기가 물어 뜯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치조라고 왜 전쟁을 반대하고 문화라는 것은 폭탄이나 화염방사기로 가장 잘 표현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조라고 수천명의 인간이 치조를 받았다고 했지 그렇다 손을 움직이지 마 이 돼지새끼 그런데 지금 나는 가까스로 너를 붙잡았다 우리는 지금 두꺼운 벽으로 쌓인 집을 향해 달리고 있다 우리는 단둘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치조하겠다 천천히 며칠이고 계속해서 로젠벨크식 요법으로 빌만식 요법으로 위젠벨트식 요법으로 치조하겠다 바로 네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끝나면 라빅은 자동차의 속력이 빨라졌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래서 액셀을 늦추었다 집들, 마을, 개, 닭 목장에 말이 띄고 있다 목을 느리고 머리를 높이 들고 이교적인 반인 반마 같은 강력한 생명 빨래바구니를 들고 웃고 있는 여자 줄에 매단 여러 가지 깨끗한 세탁물 마음을 푹 놓은 행복의 깃발이다 문 앞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는 이런 광경을 아주 또렷하게 그러나 유리벽을 통해서 보는 듯이 바라보았다 가까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멀다 아름다움과 평화와 무심에 가득 차 있다 쓰라릴 만큼 강렬하면서도 지난 밤의 일 때문에 그에게서 격리되어 이제는 영원히 그의 손에 닿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뿐이다 천천히 달려야지 속력을 내어 마을을 달리면 반드시 정지를 당한다 시계 벌써 두 시간이나 달렸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전혀 느끼지 못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눈에 보인 것은 오직 말을 건네던 그의 얼굴뿐이다 생제르맹 공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검은 울타리 그리고 나무들 가로수 기다리고 바라던 수풀의 공원 갑자기 숲 차는 더욱 조용하게 달렸다 초록빛과 금빛 파도를 이루며 숲이 나타난다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활짝 펼쳐진다 지평선에 범람하여 모든 것을 감싼다 휙 나는 반짝이는 곤충이 숲속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땅은 부드럽고 온통 덤블로 쌓여 있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빅은 차가 보이도록 거의 백미터쯤 떨어진 곳에 세워두었다 그리고는 삽으로 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다 일은 쉬웠다 만약 누가 와서 차를 발견하면 삽을 감추고 무심하게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 선량한 사람처럼 하다가 되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는 시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흙이 생길 때까지 깊이 팠다 그리고 그 근처까지 차를 몰고 왔다 시체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땅이 단단해서 타이어의 자국이 남지 않을 곳까지만 차를 몰고 와서 그곳에다 세웠다 시체는 아직도 축 늘어진다 그는 그것을 구덩이까지 끌고 와서 옷을 찢어 벗겨낸 후 한 곳에 모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했다 발가벗긴 시체는 그곳에 담겨두고 옷을 자동차 트렁크에 집어넣은 후 차를 본래 자리로 옮겼다 문과 트렁크를 잠그고 해머를 집어들었다 자칫하다가 시체가 발견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고 싶었다 순간 그 자리로 돌아가기가 괴로웠다 시체를 그대로 버려두고 차를 집어 타고 가버리고 싶다는 저항하기 힘든 충동을 느꼈다 그는 우뚝 서서 주위를 돌아봤다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너도 밤나무 줄기에 다람쥐 두 마리가 서로 쫓고 있었다 빨간 털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걸어갔다 얼굴이 부풀어 올라서 푸르스름해 보였다 그는 기름에 적신 모포를 하케의 얼굴에 씌우고 해머로 두들기기 시작했다 한 번 치고는 중단한다 소리가 너무 크게 난 듯 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모포를 들춰보았다 얼굴은 검은 피가 엉겨붙은 분간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리젠벨트의 머리 그대로라고 그는 생각했다 자기도 모르게 이가 악물렸다 리젠벨트의 머리와는 다르다 리젠벨트의 머리가 더 심했다 그는 그래도 살아 있었지 오른손에 반지 그는 그것을 뽑아내고 시체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키에 비해 구덩이는 조금 짧았다 무릎을 배 쪽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삽으로 흙을 덮었다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